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음 흠 슬슬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새끼 왜 오늘도 이걸 하는지 저는 아 조절을 할겁니다 딱 이유는 없습니다 갑시다 아 배부르다 그리고 만두랑 튀김을 먹었기 때문에 배가 가득 찼거든요 힘이 넘쳐요 나 여기에요? 출발한거 아니었습니까? 어제 아 출발한다 그랬지 갑시다 어디로 가서 출발하는거더라 저기 저기 가서 물어보면 되나? 여기겠지 나 출발할래요 여기서 전에 만원짜리 사고 끊었었죠 어제이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누구한테 말해야되는거더라? 기억이 하나도 안나 저기 문앞에 누구있어 뭐야 화장실 지킴이야? 이 게임은 이 게임은 mbc 못 때리는게 좀 흠이네요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여기잇긴 이름이 여기 아니잖아 가교인을 모하기위한 여행이지 저기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기억이 안나 좋다로알오오오오오오옵 빠른 순간이동 조타로가 어디 살더라? 아 여기서였지? 엘리베이터 귀찮게 만들어놨어 조타로 로로로로로로 조타로 왜 914호실은 없어? 어 야 뭐야 이거 뭐야 휴대식량과 휴대식량 어 나 이거 왜 쟰데 있어요? 먹지 않았었나? 아 근데 어딨어 얘 기억이 안나 어떻게 진행하더라? 가다보면 알겠지 뭐 여기? 얘네는 왜 방을 띄엄띄엄 하냐 야 같이 다니지 말고 진행하자고 아 기억이 안나네 뭐 어떻게 하더라? 말을 걸어 말을 걸어.. 말을 못 걸잖아 라디오 라디오 다른 질문 지금 상황 6일째 3일째 아아 호텔 소녀한테 말 걸어야 돼? 아아 진작에 나올 것이지 말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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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벤트 다 끝났기 때문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흠흠 여기 진행이 그렇게 많이 되질 않았어요 아직 구형신도 있고요 구형신이 꽤 길었죠 배신자가 있다 카케 카케 음 응 음 가자 조셉 조스타 네놈 보고 있구나 따따따 따따따 여기 든든하고 좀 졸리는데 솔직히 말해서 역시 벌꿀 넣은 우유랑 만두랑 먹었더니 튀김이랑 구운 달걀 구운 달걀을 요즘 맨날 먹거든요 맛있네요 아 그것보다 냉장고 열어놓은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저장하자 저장 저장 지금 카큐이 제일 쎄거든요 아 먹을 거 맞아 이거 이제 전투를 위해서 필요하지 하지만 안살래 아 다 쓸모없어 화물 녹차 이거 정도지 오버드라이브 SY 정도지 아 어서옵쇼 야잘매 가즙이야 퓨어 테이스트 100%라고 됐다 야 근데 스탠드까지 저렇게 따라할 수가 있어? 어? 너무 사기잖아 그러면 원래 저렇게 잡았나요? 어 그릇 같은 거 던져서 잡지 않았나? 아닌가? 던져서 쓰러뜨린 다음에 잡지 않나? 레벨 좀 올랐다고 보여서 이제 카큐이를 넘는 레벨 없거든요 우리 파티에서 이제 카큐이를 넘는 레벨 없거든요 우리 파티에서 기고만장해졌죠 내버려 둬 그릇 좋더러 착한 거 봐라? 흐흐흥 지갑까지 복사한 거야 그러면? 괴석이잖아 그럼 돈도 복사되는 거 아냐? 근데 왜 돈 때문에 싸워? 돈 다 복사해서 쓰면 되지 사람 겉모습 복사할 정도의 돈까지 복사할 만큼 디테일하면은 아 현금 현금 거기는 안될려나? 은행은 안될려나? 동네 떡볶이 집에서 교환해와? 그렇네 의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능력으로 현금 모습 바꿔가면서 교환하면은 얼마나 걸리려나? 우리나라로 치면 떡볶이 같은 데 먹는 데 가서 한 10만원권 내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포장만 쳐도 이런 데 있을 거 아냐? 비쌀 거 아냐? 교환한다고 쳐봐요? 100만원권은 쓰진 않겠지, 너무 눈에 띄기도 하고 여러분 못 쓰지 능력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니까 좀 떨어지면 풀린다던가 그러면 함부로 못 쓰겠구나 야, 그렇게 되면 돈 받는 게 많네 근데 목숨 걸 정도 아닌 거 같은데 어허허허 음흐흐흠 텐션이 낮을 때는 쓸데없이 콧놀이를 하게 된단 말이야 방금 선택지 눌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안 보고 눌렀습니다 공간에 있는 공간에 있는 콧놀이에 있는 사람들을 뭐 음, 뭐 공 여기 위치 보기 좋냐고 그런 거겠지 뭐 근데 나한테 온 건가 뭐 그 땐 고통 뭐 보증 뭐 아... 아... 빨리 가서 경험치 먹어야지 나 무조건 같이 뜹니다 키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제를 의미하지 내 스탠드는 황의 절제 옐로우 템파라스 아 생긴 것 좀 봐 느끼하게 생겼다 텐션을 강제로 끌어올려줄 만한 뭔가가 필요해 아주 지금 느슨하거든요 뛰어듭니다 볼을 보고 눌렀어요 아 야 대사 좀 봐 내 녀석이 얼마나 강한지 확인해주마 나의 레드 갈란드의 주먹을 맞고도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야 패기 넘치는 거 봐 힐러가 아니라 이거지 근데 솔직히 저는 이름만 놓고 따지면은 히브롭서는 가보기는 거죠 카디건자가 좀 더 마음에 들긴 해요 카디건자 하면 뭔가 고급 옷 브랜드 같잖아요 뭔가 옷 같기도 하고 옷 종류 같기도 하고 근데 레드 갈란드 하면은 무슨 갈릭 소스 같잖아 매운 마늘 소스 레드 갈란드 그렇지 않습니까 맥도날드에 있을 것 같은 이름인데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안 통하잖아 어차피 레드 갈란드 한번 때려봐 근접이잖아 마울아 야 쟤는 왜 이렇게 많이 뺏기냐 아 야 혼란 좋아 야 이거 나 힐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너무 아픈데 힐기술 없어 나 아 힐기술 없어 이제 레드 갈란드 쓰고 레드 갈란드 괜찮은데 거세 아 야 살짝 막불이네 혼란하게 만들고 잠들게 했고 어 좋아 이거 너무 좋은데 레드 갈란드 이렇게 좋았어 3가 3부터 4템이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마울아 러쉬 마울아 안다 이거 갈란드서 때려야 돼 생각 없냐 아 어 통했어 통하네 공격 어 잠깐만 이거 먹을 수가 있네 교사 형체 안 통할 거고 렉키엠 아 드럽게 쓸모없는 것만 잔뜩 있네 아이씨 없는 것만 나으니까 이대로 싸우면 답 없는데 아무리 봐도 유성 철권 아 이제 바뀌었다 자세 아 회피하시면 어떡합니까 아 이거 아니죠 이리다 먹어 아 이거 위험하다 레드 갈란드 써야 되는데 한 번 더 먹어 포칼이 필요도 없어 솔직히 아 아 SP 뺏기면 안 돼 비싼 거 써야 된단 말인가 그렇지 생수 먹을 거야 생수 서로 한 번씩 먹자고 계속 자라우 아 회복이 없어 나 큰일 났어 회복 없어 다 먹어서 없어 포칼이 먹어 어휴 큰일 났는데 마오라 아 야 이거 아니죠 마오라 아 러쉬가 안 먹혀 철권밖에 안 먹히는데 레드 갈란드도 먹혔는데 갈란드 먹혀서 먹힐 줄 알았지 한 번만 때려보자 도망가면 안 되냐 도망가자 우리 아 진짜 처음부터 튈걸 처음부터 트는 것도 안 되잖아 아예 그냥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 아 상남자야 선택진 다 이제 갈란드의 파워로 빨리빨리 넘겨봐 그니까 유성펀치 때리면서 나도 그럼 뭐 할 수 있는 건 없네 그다지 어집도 뺏기는 거 똑같잖아 내가 왜 이게 왜 조조알비지냐고 많은 사람한테 물어보시고요 어집도 오지 않았나 어떻게 키자마자 오냐 이렇게 아 그러고 보니까 전에 댓글에서 봤는데 외국인들 영어는 존댓말이 없는 게 아니라 전부 존댓말이라 그러더라구요 뭐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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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공방을 잘 나눠서 안 탔냐? 탄 거 눌렀잖아 나 경험치 먹어야 되는데 안 뛰어올라도 딱히 상관없나 보네? 근데 뭐 친밀도가 차이가 날 것 같긴 한데 조수랑 친밀도 해서 뭐해 어차피 기본은 다 할 텐데 혼자 들어가면 저렇게 도망가는구나 난 혼자 들어가도 혼자 싸우게 할 줄 알았는데 아니군요 가늘처럼 변해서 파고들었다 집요한거 보소? 거기 왜 먹혔다 걔 목이 찢어졌다 야 내가 안 더워져서 걔만 죽었잖아 야 다시 하자 내가 탈거야 이제 아이씨 적지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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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겨서 죽여 이거 안될거 같은데 계속 때려 모습을 바꿔도 똑같은거 아니야 결론은 나로 바꿨어 아 야야야 이거 아니야 야야야 큰일났다 큰일났다 야야야 이거 너무 야 너무 센거 아니냐 인간적으로 어 딜 저렇게 박으면서 살점 속박해가지고 못 움직이면 안되지 Z키 눌러야겠다 내가 X킬러서란가봐요 전에는 한번에 깼던거 같은데 어떻게 깼더라 그때 이게 이 게임이 약간 방법에 따라서 갈리는거더라구요 싸우는거보다 전에는 내가 간호사가 있었기때문에 약간 버텨가면서 어떻게든 깼는데 딜을 찾아서 치사 능력은 좀 반칙이야 난 때릴게 없어 레드갈런저는 안먹히잖아 오라도 당연히 안먹히고 돌멩이 던져드나 중거리 기술이 먹히지 않을까요 근거리에 있긴한 상대가 적혀있는것보다 범위가 하나 차이 나는거지 원그림이 아예 못맞추겠네 원그림이 아예 못맞추겠네 절제를 이미한다 이제 쉬는 날 아닙니까 계속 이제 추석까지 해서 쭉쭉 쉬는 날이죠 집이 좀 시끄럽네요 뛰어듭니다 너도 침묵해두겠어 너도 침묵해두겠어 냉랭이 구해야되니까 야 성격 진짜 다르다 그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뛰어들었다 그랬던것 같은데 Do you understand? 가자! 뒤졌다 뒤졌다 너는 나도 중거리 때린다 아 중거리 그냥 없잖아 나는 이거 잘해야 되잖아 돌 던져야되잖아 유성철관 야 안통하는데? 야 안통하는데? 야! 아니지 레드갈란드 화났다 화났다 아 레드갈란 또 할 필요 없잖아 방어를 하지 말고 회복을 시켜줘 회복할게 너무 없어 포카리 매겨 철권 계속 매겨 계속 매겨 슬슬 슬슬 갈란드 때려야될거 같은데? 돌멩이 던져봐 아 야 이거 아니지 갈란드 원전되다 되냐? 살짝 붙으면 망하는데? 그렇지 시 아 난 알았어 왜그래 어제부터 갑자기 오저라고 네 편인거 내가 만든 게임이 아닌데 왜 나한테 저런거야 만든 사람한테 가요 아 됐다 변했다 아 들어가네 이거 이렇게 나와버리면 때리고 싶은데 아 근데 레드갈란드 너무 많이 들어가 포인트가 때려보자구요? 아 일단 내 아 나한테 매기는 것도 좀 애매한데 아이씨 이거 매기자 아깝지만 어쩔 수가 없다 이겨야지 더이상 아끼다가 죽는 거 의미 없고 어차피 싸워서 이기자구요? 어 뭔소리 한거야 아 아 너도 매겨 그냥 매겨 돈을 너무 많이 썼어 애초에 여기서 너무 돈을 먹을 일이 없었어 레드갈란즈 써도 의미 없잖아 포카리 하나 매기자 포카리 하나 매기자 하나 더 먹어야되나? 아 잠깐만 방어해 어 방어해 방.. 방어하고 저거 저거 풀릴 때까지 계속 하자구요? 그쵸? 때려 갈란드로 이제 약간 이제 디버프를 건다고 생각을 하고 아 수준 잠들었어 잠들었어 잠들어 잠들었어 포카리 매겨 철권 처마저도 자네 때리면은 더 빨리 때려나? 안 막히는 것 봐 어어 야 좋다로 겁먹고 물러났대 환하게 만듬 잠듬 어우 좋아 겁먹음? 야 겁먹음은 무슨 겁먹음이야 아 카즈할명수 매겨야 되는데 이러면? 아이씨 매겨 그치 그치 나도 회복해야되냐? 생수 먹어야돼? 포카리 먹어 포카리 먹고 철권 아 깨어났냐 벌써? 벌써 깨어났다고? 아이씨 너무 많이 쓰긴 하는데? 이렇게 잡는거 맞았나? 너무 세잖아 난도때문인가? 아이씨 미쳤는데 이거 아 너 회복해야 돼 실력이 없어 실력회복 없어 나 안 맞는기도 해야지 뭐 어어 좋아 하하 2천에 8백원 많이 줬네요 어 많이 줬어 파세탄 난 드디어 원걸인가 봐 아무리 파워를 흡수하는 쓴데라 해도 고기 쓴데만 그런거지 하아 하아 이긴거지? 빨리 바닥에 던져버리고 가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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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솔직히 쟤네들끼리는 아들도 아니지. 아이, 동료도 아니지. 저번 시간에는 총알 이마에 맞고 리타이어됐는데,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학교인이랑 침묵질 해야 되니까. 아, 리타이어된다면 탱크 잡으면 게 없이 많이 주던데. 그래도 그냥 갈게요, 같이. 왜 나야? 근데 타이사이 더 많이 벌지 않을까? 아무리 그래도. 부가 수입이 있을텐데. 음. 복귀벽을 솜사상으로 날려버렸다. 야. 역시 최강의 파워스탠드. 좋아. 힘으로 끌어들인다는 경우라면 주특기다. 야. 전에 카디건제 어떻게 했나요? 기억 안 납니다. 이게 된다고? 죽탱이 한 방. 그냥 힘으로 다 끊어버렸는데? 그렇네. 일단 파워가 없는 거네. 변신은 했는데. 솔직히. 파워가. 아이, 좋다롭다는 셌던 것 같은데. 턱뼈도 철사를 고정시켜야. 턱뼈도 철사를 고정시켜야. 철도, 철도 말한다. 저 턱뼈도 작살랐으면서. 아, 우리 댕댕이 너무 짖는다. 잠깐만 보고 올게요. 더블 레리어트를 매겼다. 아, 더블 레리어트를 얻었다. 조타로와의 이제 합체 기술이죠? 잠깐만요. 아이고. 인도해. 답 인도네. 양선이 오른손이 남자 제이 가이린가. 가르쳐낸 것 같다. 싱가포르에서 만난 스탠드 말인데. 정말 기분 나쁘더라고. 자신을 변한 스탠드라니. 대수로 마무리하면 어떡해. 이거 당연하지. 기차 티켓을 사기 위해서다. 너무 상남자잖아. 야, 조타로랑 빼다 박았잖아. 아, 형. 아, 형. 어? 그리고 조타로 1행은. 캐럴 커타역에 도착했다. 아, 의자 왜 이렇게 삐극거리냐. 새로 하나 사야되나? 왜 이렇게 좀. 새로. 그냥. 나 이거 회전하는 의자 말고. 그냥 새 의자가 좋은데. 몸도 편하고 난. 바쿠시시 바쿠시시. 바쿠시시. 올렸을 것 같라는 생각이 드legt. isierung 일당원이 화났 수많은. 엄마한테ungkin. 가장 인증 중에서. 몸도 편이 끊아 drinks. minist cour이 있는 saw rikt Dan voodeng. 저러면 되게 싫겠다. 아케. 솔직히 나는 저러한테 너무 싫겠다. caught on another. aces uwuj benim punt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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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 인도였나? 어디... 하면서... 그 이제... 전쟁 끝나고... 아... 이집트였나 보다... 이제 외국인이 파라오에 앉으면서... 신성화된 소를 막... 난도질해서 죽였다는... 고물을 죽였던 동물을... 싫어하는 파라오인가... 유튜브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얼마전에... 소... 어디였어? 부산이었나? 아...잠깐만... 소 막... 산채로 한건지 모르겠는데... 길에서 막... 가죽 다 벗겨놓고 막... 종교행사 했다는데... 걔네 봤으면 기절했겠다 야... 크... 산 던지고 갔겠다 야... 아... 카크웬 어딨니? 안돼... 카크웬 찾아야돼... 카크웬 뭐냐 찾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뭐 하더라도... 카크웬 어딨음... 어우 너무 좁아... 외비... 위로 위였나? 아 그래... 위로 길었어 여기... 아이씨... 큰일났다... 아... 개반칙이야 이거는... 세이브 안했으나... 야... 크... 원턴... 원턴 킬이면 어떡해... 아이씨... 세이브했나? 했구나... 카크웬인! 카크웬인! 나같아서 솔직히... 가만히 안 두겠다... 자기네... 쪽에서... 소가 신인데... 그러면은... 나도 화나겠는데... 아 저기 이벤트... 내가 못 본게 많은거 같아요... 여기는 내가... 복잡해서 하나도 못 버드렸던거 같아... 야 이거 아니지... 야 야 나... 웃기지마! 야 뭐 다 기습이야! 미쳤나봐!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놔! 이러면... 너무한거 아니냐? 아이씨 어이가 없네... 왜 이렇게 많은거야 저기... 다섯명이야... 카크웬인! 아마... 상점쪽에 있지 않을까요? 여기 성격상... 이제 카크웬인을 이해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또... 꺼져! 어어... 큐엔이 내부에... 어... 어우야... 아 진짜 이러지 말라고... 이거 어떻게 해놔! 야 이거 미쳤어! 이렇게 하자... 어... 야 일단 압두를 챙기고... 수근 개치랄... 압두를 던... 워키를 주고... 나 혼자 도망가자... 아 미친 쓰레기 게임이야! 아 미친 쓰레기 게임이야! 조셉이다! 조셉! 일단 조셉이랑 바꿔! 하핰... 어어...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아, 정도가 있잖아! 전투는 커녕 그냥 길도 걸어갈 수가 없어! 조셉! 그냥 어디더라도 나 기억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무 맵 많아, 인간이 우리 여기! 저기! 여기! 여기! 여기서! 꺼져라! 아... 큐인아! 쩔해줘! 이제 너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너무 세다, 저거! 너 아니면 살 수도 없을 것 같아, 나는! 아, 이벤트나 좀 살펴볼까? 아, 레벨링 좀 하고 합시다! 뭐가 됐건! 레벨링 좀 하고요! 자포자기 쓰고 너는 법환의 결계! 학교인만 믿습니다! 어, 그쵸! 학교인만 믿습니다! 그렇죠! 학교인만 믿습니다! 학교인만 믿습니다! 아, 340원, 280원! 대박! 와... 달콤하다, 달콤해 아주! 아, 야... 이거야! 이거 안 익었어? 덤벼! 다 덤벼, 한 꼬메 덤벼! 어차피 내 턴에서 끝난다! 기도만 하면 돼! 안 맞지 않으면 돼! 안 맞지 않으면 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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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그렇지! 야, 이거지! 이것때매! 얼마나 감동적이야! 겨우 팔, 팔 차이냐? 고교생인데 왜 나는 근거리 파워야? 내 직업은 고교생이 아니라 근거리 파워였어? 니 스탠드는 고교생이냐? 아... 90이야, 파워다! 야, 진짜 세다 쟤는! 정신력 120이야! 너무 쎄! 개사기임! 방어력도 높은! 속도도 더럽게 바르고! 평타 안 친다고 치면 그냥 가사기인거지! 나 뭐 할 차례죠, 여러분? 할 거 있던가? 아, 맞아! 레벨링 좀 한다 그랬지? 레벨링 좀 하고 생각해봅시다! 아, 야... 아, 그나마 버틸만 했다! 아, 씨... 진짜 위험했다! 나중에 친밀도로 디오랑 싸우게 되면은 아마 싸우지 않을까, 얘랑? 그러면은... 분노러시! 나 파세탈이라는 게 있지? 분노러시! 안녕하세요? 아, 이게 최대 데미지야? 러시의 최종판인가 보다! 일단은... 체무축 시켜주세요! 아우, 약간 소리 하지 말고요! 아! 밥 줘, 밥 줘! 밥 먹을래! 에이, 그거 봤습니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아, 이 게임으로 본 건 아닌데 그... 그걸 봤어요, 댓글을! 디오 쪽 루트 있다고 그랬는데 안 보이는 거겠죠? 아, 여기도 식당도 없고, 이씨! 야! 좋은 약 같은 소리 하지 말고요! 소 잡아먹기 전에 밥 주세요! 아, 미치겄네... 의약품 말고요! 아, 진짜! 밥 달라고! 기회로! 삭ELItı타미бу의 치킨 부 chin 조용히 끓여있는 덤뇨인 스테 아... 어, 이... 학교인 이벤트인가 보다. 네 돈으로 살아야되 내 돈 안쓸거다 습니다. 아아 그러니까 전에 그 인도는 맛살라 아닙니까 영화 보려면은 다 언어가 달라서 춤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화가 진짜 흥 그 자체지 야 나 체력 없어 건들지마 자극하지마 죽을 줄 알아 뭐야 너 안가 개새끼 얘 아 이게 보스인거 같은데 내 생각에는 가보자 한번 아 제가 제 돈을 산게 아니라 학교에 Viktor 살았으니까 학교에 인매돼 있겠죠 뭐 야 나 그 체력이 없어 아아아아 전판에서 그걸 이벤트를 봐서 잠깐만 야 EX라고? 난 전 직술 없는데 내가 먼저겠지 그래도 레벨이 있는데? 아 야 제발 진짜 봐주세요 아 학교인이야 그래 그래 다행이야 아 그거 다 피하고 지랄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는 꾸너러쉬하고 버파이 결계 바보로 회복하면 돼 바보로 회복하면 돼 돈 많이 주거든요 어어어어 있냐? 있어 일단 있어 됐어 됐어 돈 많이 주니까 얘네 잡으면 돼요 다 죽인다네 다 죽이고 나간다 내 발로 걸어 나간다 근데 혹시 이거 이벤트가 연동돼 있나? 그럼 내가 이걸 보면 안되나? 잠깐만요 상관없네 여기 그냥 싸우면 된대요 딜레이가 약간 있네 야 70마저도 안죽어 야 너무 세잖아 그렇지 여기 상점 없나? 어휴 잠깐만 좀 진정하고 오면 안되냐? 아 좀 많은데 이거? 이게 제일 불편한데 얘가? 더블 엘리어트는 어? 아 내가 너무 느려 아 혐의야 야 데미지 왜이래 너무 느려 얘가 그냥 파워만 셉니다 진짜 아 시끌랬다 어떡하냐 사둑을 잘했어 진짜 신의 한수야 이거는 보병이라고요? 개뜬구 없네 아 이거 안죽는다고? 아니 다이너마이터 쓴다고? 야 나 진짜 되게 세다 미쳤다 얼마 주냐? 아 아 솔직히 솔직히 좀 솔직히 너무 아파 솔직히 너무 아파 아 아 야 다행이다 휴대식장 있잖아 나 두 개 어 다행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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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아니야 야 아 회복템을 사면서 하면 돈을 주니까 얘네가 상관이 없는데 별개 아 좀만 빠르기만 하면은 감사 감사 이거요? 두 개요? 두 개면 한 30원 이득일걸요? 근데 내가 사는걸 배제한 수치라서 그 대체도 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저거 자포장에 쓰자 아 너무 많이 들어간다 솔직히 에메랄드 바르면은 거의 안납니다 체력은 상대 아 잘 생각해야 된다 10플래시 정도면 될 것 같아 그치 1플래시 28이니까 이게 적당한 것 같다 아 미친 게임이야 잘 생각하자 아 아 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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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예상이 없었어 이건 야 이건 이건 좀 아니야 겸치도 못 먹어서 나 아 일단은 뭐 먹은 거 자체 좋으니까 아 이거는 겸치 먹어야 돼 소모품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러면 안되지 제가 잘 먹었다 일단 한번 나갔다 들어오고 싶은데 참 많긴 진짜 드럽게 많다 경계 그렇지 아 지금 뭡니까 야 그냥 아 혹시 이것만 때려주면 근데 100을 때려서 그렇지 아 잘 잘 아 야 이거 저 판정 저건 아니잖아 안 닿았는데 자포자기 호파이 결계 아니 아 아 아 아... 이거 위험하다. 너무 위험하다. 토피럼도 매겨야 되나? 멸치피자 매겨. 그래? 다 잡고 하면 솔직히 이득이거든요, 이거? 마지막에 내가 이기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잡음과 자체는 이득이에요. 그 페인만 조금 강하면 될 것 같은데. 데미지 너무 쎄. 블라치. 여기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워야 되나? 수루탄이 되게 비싸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걸로 합시다. 이제 없다. 이제 일 없다. 이제 일 없다. 잘 싸워야 된다. 잘 싸워야 된다. 필드에서 싸워도 이 정도는 벌 것 같거든요? 너무 얘네 죽이는데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필드가 더 좋을 수도 있어. 수루탄을 주니까 확실히 이득이긴 한데. 달려! 아... 이삭이가 살짝 그립네. 근데 솔직히 이삭이면 더 맞아서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믿겠습니다. 아... 그렇지 않았어. 하나는 안 맞더라고. 제발 진짜... 야 이거 판정 아니잖아. 아... 야 잘 생각해 보자. 분노 러시로 하나 죽여 일단. 그리고... 오우! 아... 아... 가, 큐인아. 큐인아 그건 아니야. 하... 아... 잘 생각하자. 잘 생각하자. 아 이거 무조건이야. 내가 이를 뜯을 적으로 해놨거든요? 야 다행이야. 어우... 스파게트 좋네. 잘 생각하자. 이렇게 풀로 그냥 채우고 이기면 돼. 오우! 예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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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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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떨렸어. 나 쓰다가. 어... 기적의 커브. 제발 버텨라. 그렇지. 에베르드 그냥 걸걸. 레드 갈란즈를 때리... 때려서 이 근거리고 이게... 이걸 때리는 것 같은데 이 상태 이상이 걸리거든요? 이걸로 일단 때리겠습니다. 너무 힘들어. 상태 이상 없이 힘들 것 같아. 소환할 것 같아. 제발. 내가 더 빠르네? 비틀거림. 아 비틀거림은 아니죠. 좀 쓸만한 걸 주세요. 어우야 뭐야. 이럴 수는... 헉... 건방진 녀석. 아 뭐야! 또 종이야? 야! 들여보내줘! 아 야 되게 힘들었어. 진짜 힘들었어 이거. 이거 어디냐? 회복템 좀 사야 되는데 나. 아 꺼져. 무슨 인도차야. 강경몸을 준고차 한던데 무슨... 아 이벤트 좀 보면서 하겠습니다. 특별히 유의할 게 있는지. 하... 아 남자 주인공만 조이랑 싸울 수 있어? 아... 아 남자 주인공은 두 마리가 나온다. 아 전에 싸운 그 동화뱀이 이거구나. 이게 남자 전용이고 그 헤이마마 블랙... 그... 뭐... 꽃답을 파는 소녀 뒤쪽에 카바르를 이동해서 범용치 공구멍이 된다. 거리... 거리 것만 보면 되네. 별로 그거... 특별히 그런 건 없네요. 잠깐만요. 뭐라고 했나요? 수국이나 인도차 장비 가능한지 이따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읽고요. 압둘 이벤트를 보면은 맞아. 저번에 파문 줬었지. 아... 전부야? 근데 압둘만 준다고? 잠깐만요. 저번 시간에 조셉 이벤트를 보면은 이번에 스피드 회관 이벤트가 나온다 그러네요. 아... 난 안 봤으니까 됐고요. 나... 다음에 보죠. 압둘과 도능 줄일 때 호텔 위쪽에 대장간 용광로를 수비해 줄 수 있으며 고호도가 올라가며... 고호도가 올라가며... 아... 그리고... 검을 구매할 수 있어. 오우야... 오우야... 오... 님들 개쩌는 거들음... 잠깐만요. 님들 재밌는 거 들으면 나. 잠깐만 일단은... 일단은 압둘부터 찾아. 일단 압둘부터 찾고... 저 책점 저기구나. 압둘 어딨냐? 여기 어디야 대체. 나 여기 어딘지 모르겠어. 아... 큰일 났다. 안 큰일 났나? 들어가냐? 아 됐어. 들어가. 아 다 피어질 것 같아 이제는. 어어... 야... 야... 들어간다. 대박. 미너트 22. 좋아. 압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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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압둘이 압둘이! 압둘이 여기 없나? 이 동네가 아닌가? 카키우는 저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지. 압둘을 데려가서... 내가 힐이 없잖아요 지금. 근데 압둘이가... 내가 만화가 부족하긴 한데... 그딴 건 죽는 게 아니고... 뒤지게 생겼으니까... 엄청 빠르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저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앤가 보네. 요리사 아닙니까? 나는 한 번밖에 못 본 거야? 어... 이거 이벤트를 해서... 화문을 받읍시다. 설마 화문을 받게 될 줄게. 화문이 이제... 카디건제 힐보다 훨씬 약하죠. 안 썼는데... 미너트 반말 막 섞어서 하는데... 나랑 똑같네요. 수국 보라 그랬죠? 수국은 없네요? 아... 이게 꽃다발인가? 근데 수국이라고 안 써있네? 저건 그다지 좋아 보지는 않네요. 그것보다... 비전의 호흡... 스킬 너무 많으면 거슬리는데? 그래... 파문의 호흡 정도는... 있어 줘야... 6에서 60이면은 개이득이니까.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SP가 부족해도... 아 진짜 이거 아니지... 못 이겨... 아 못 이겨! 압둘러 못 이겨! 아 진짜 개사기야!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나 보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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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내줘... 놓아줘 나... 저 위에 있는 놈 뭐야... 뭐야... 저거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놀이서 알짱 되는 거 봐라... 6천... 6천9백은 벌써? 아 진짜 제발 한 번에 보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셉으로 바꾸고... 바꿔 바꿔... 조셉으로 바꾸고...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아 제발... 아 제발 진짜 한 번만 봐줘... 진짜 한 번만... 한 번만 봐줘... 그렇지... 후... 토인아... 아... 힐 없지... 나 파몬의 호흡으로 힐 해야겠다... 괜찮은데? 파몬의 호흡? 이렇게 쓰니까... 솔직히 카키웨니티 다 넣었는데... 아 내가 재밌는 거 발견했습니다... 발견했다기보다 공략을 봤는데... 제가 레드 갈란지 잖아요... 아 야... 지나가는 차를... 야... 좀 좀 아니지... 여기였나? 아... 야 한 칸 차이로... 무릉덩이... 무릉덩이인 것 같아... 그치... 아... 레드 갈란다가 튀어나와 트럭을 박살냈다... 흥... 야 상남자야... 카디건즈였으면은 바로... 의행하면서 도망갔을 텐데... 차가 망가졌다... 내 거 이미지? 이게 스타플레티나랑 레드 갈란다 만든대요... 야... 어스마저... 체력이 50 단다 그랬는데 안다네... 다른 녀석은 달고 난 안 달고... 개 좋다... 상남자잖아... 만화 좀 채우고 싶은데 술집 없나? 그리고 이 맵은 그게 없다고 합니다... 불법 상인... 불법 상인이라고 해야 되나? 만화는 아이템 채우고... 푸딩 먹어... 그렇지... 전에 봤던 그 이벤트죠... 위험해... 가자! 근접이네? 뒤졌다 너는... 분노라 씨... 아냐 이거는 레드 갈란다 때리고... 그리고 스플래시 하지 말고 벌받는 시간이다... 야... 야 피했다고? 야... 피했다고? 어... 맞았는데... 데미지가 분노라 씨하고... 벌받는 시간에 맞는 것 같아... 뭔가 좀... 애매하게 안 들어가는데... 벌받는 시간에도 너무 안 들어가는데... 야 데미지 좀 봐라... 300이라고요? 야... 디오전데... 조조만큼 나오는데... 샘이 지금... 다 덤벼... 이제 나 무서울 거 없어... 다 덤벼... 도파의 결계... 15m가 필요해... 그렇지... 깔끔... 휴대용 권총... 어... 비싼 거 나오지 자꾸... 회복략 좀 사야겠다... 아... 필... 전투에서 쓸 수 있는 거 사야겠죠... 근데 여기 세븐일레븐이 없어... 인도가 이렇게 미개했나요? 너무 인종차별 아닙니까? 안줘...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보자... 다 본 거 같은데... 거리받고... 동행받고... 압둘로 대장간 수리를... 봐야 되는구나... 그걸 안 봤네... 또... 또 다시 압둘넥이... 대리부장 안 내야 돼? 일단은... 이거 벽보 이벤트 먼저 보자... 다리 밑에 벽보가 있는데... 그걸 보려고 내려가면은... 떨어진대요... 조셉으로 가야 되나본데? 조셉이... 아... 음식점도 없어... 무슨... 자포자기 쓰고... 먹방이 이렇게 써... 아... 제발 진짜... 그렇지... 제발... 아... 야... 아깝다... 아... 다이너마이턴 안 되는데... 마라 씨... 제발... 하... 강하다... 강하다... 빨리 바꿔x2 빨리 바꿔x2 조셉으로 데리고 다니다가... 푸딩... 아... 푸딩 두 개 왜 먹였냐... 아깝게... 이거 술만 먹여서 회복하겠네 그러면 SP가 회복되니까... 아... 화면 좋은데... 아... 안 돼요 암살차 꺼지세요 제발... 제발 안 돼요... 그치... 다이너마이턴 막 갈뻔했네... 일 꺼... 조셉만 되네... 왔다... 아... 흡혈기냐... 아... 흡혈기를 위해서... 우리... 조사장치가 있죠... 아... 얘 쟤가 너무 빠르다고요? 마라도 안 되고 너무 좋아... 아... 이벤트를 전혀 못 봤거든요... 얘 조셉으로 보는 거래요... 뭐야... 아... 흫... 흡혈기냐... 아... 이런 거냐? 잠깐... 여기 앞돌이 데려가야겠는데 그럼... 여기가 대장관이었나? 저기였나? 내려갑시다... 일로 못 가나요 설마? 아... 잠깐만... 이런 거 있어... 저번 이벤트는 난 도어뱀의 존재도 몰랐는데... 저건 이제... 저번에... 그 스피드웨건을... 본 사람이... 에... 미... 연기가 된데... 아까 얘기한 그겁니다... 내가... 아... 스피드웨건이 아니라... 그... 슈트... 뭐... 슈트롬? 스트로폼? 어쨌든 걔를 봐야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데미지 100익 들어가는 거? 내가 걔를 안 봤어요... 왜냐면 걔를 죽이고 조사장치를 뺏었기 때문에... 크... 솔직히... 만족합니다... 조사장치 뺏을만 했어요... 좋아... 나중에 디오한테 써야겠어... 크... 디오 조사장치로 죽인다 내가... 레드 갈란즈 조사... 조사장치? 어... 아... 뭐야... 아니... 커플이었어? 왓... 왓담치니... 분노의 러시... 머더돌시... 아... 왓닷더키가 아니지? 하... 잠깐만... 존중 하나는 헛펴르기냐? 아니네... 아... 진짜 이거... 파세탄! 원거리 기술 없나요? 됐다... 뭐야... 광역이야? 파세탄... 하위피트밖에 없는데 나는 기술이... 야... 데미지 왜 이렇게 세? 원거리인데... 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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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쎄... 맨... 아... 아... 꺼져... 안 돼... 저거... 저런 거는 답도 없어... 야야야야... 너라도 너라도 해야겠다... 야야야야야야... 야야야... 너라도 해야겠다... 야야야야야야... 아... 드러워서 피한다... 아 제발 기습이라니 야 벌써 2 남았다고? 레디어트 일단 때리고 너무 레벨링 안 했어 어떡할 거야 얘 어 데미지 짱 쎄 진짜 또 잠듬? 또 죽음? 잘 죽었어 그렇지 야 얘 진짜 센데? 그냥 다 죽이는데? 근거리고 나발이고? 이건 아니다 아 진짜 쟤 잡으시는 건 핫힘인 뿐이야 지금 파티에서 레벨이 안 돼 아 야 저 아 옆에 옆에 잠깐 야 이거 아니지 아 미친 쓰레기 게임이야 아 그만 나와라 아주 아주 심심하면 기어 나오는데 도망도 못 쳐 쟤 근데 나 나중에 카키온 말고 다른 킬도 나와도 깰 수 있을까? 아 물론 레드 갈런지가 깨준다는 걸 전제로 아 야 이거 좀 아니지 진짜 이거 못 이겨 이거 근거리라서 아이씨 도망도 안 돼 그냥 두 번까지 안 되게끔 막아놨는데 아 다섯 개 사 다섯 개 사 다이아몬드씨 다섯 개 사 아 돈 아까워 아 돈 아까워 나만 해볼게 파문으로 회복 못하면 너는 회복 같은 거 없어 꺼져 범 판매하는데 거기더라 범 판매하는데 거기더라 아 이건 좀 아니잖아 야 좀 야 기습이라고? 더블 레리어트 파이어 월 데미지가 무슨 야 왜 그만 피해 아 뿍뿍 뻗었잖아 아 진짜 그렇지 평타 데미지가 59라니 어썸하다 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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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워야 될 거 같은데 아 야 칠칸 한번 더 사게 해줘 조금 아깝긴 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일단 아 이거 기념품 재미있네 여긴 아니잖아 나왔던 데잖아 저쪽 동네였나 보다 지금까지 갈 수 있을까? 뭐냐 그따 쓰레기를 여기서 팔어 500원이야 500원이야 고양이다 그게 레드갈런스 개깡패네 그냥 피해도 될 거를 때려 부수네 드럭 아니지 사람이 다니는데 저렇게 부딪치면은 때릴만 하지 솔직히 제발 봐주세요 한번만 나름 깔끔하게 막았어 10일 정도면 깔끔해 어 손에 없어 거의 조셉한테 볼일 없어 올라가 뭐냐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거 발전기 이벤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발전기 이벤트가 이제 기계 스탠드라 그랬지? 아 칼 누구였냐 칼이란다 그 칼 맞구나 대장과 누구야 공공장 굿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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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기 칼이 나 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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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해 나름 버틸만해 저 떡볶이 좀 안팔으나? 여기가 아니었나? 없냐? 너무 아름답다 미쳤다 미쳤어 카즈 활명수 좋네? 대박 하... 씨... 뭐야... 진정하자 안녕하세요 기억이 안 나네 어디였지? 이 쪽이었나? 이 쪽이었나? 근데 끝에 있지 않았나요? 어딘가 끝에 있지 않았나? 저 건물이었나? 암살자 너무... 암살자 너무... 인카운터가 사기야 랜덤 인카운터가 무슨... 아 여기였나보다 발이 옆이었는데 이걸 못찾아가지고 지금 압돌 종목 해주고요 스탠드 능력자도 아닌데 저런거 설명하고 있어 아... 하... 갈까? 입에 다 봤잖아 저기... 저기 뭐... 기계 고치는 거는 다른... 스탠드가 있으면 된답니다 레벨업 한 번 더 해야 될 거 같은데 레벨업 너무 안했는데? 압돌 좀 시켜두자 압돌은 세니까 압돌은 뭐... 계속 쓸 거 같진 않지만 레리어트 월 그... 음식판에 다시 만나야겠어 큰 도움이 된다 카즈 알면서 나오고 음식판에 어디 갔어? 요리사 여기 뭐 요리도 없고 음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동네는 아... 이런 건 사는 건 좀 오바지 아 밥이냐? 허리 좀 하나 먹여줘 그렇지 너무 똥이야 지금 우리... 압돌이 저번에 에이스였는데 지금 똥이야 아 그놈 기습 좀 그만 당하세요 짜증나네요 졸라 짜증나네요 레리어트 파이어월 공주한테는... 아 야 뭐야 네 명이 피했다고? 잠깐 웃기지마 야 왜 이렇게 잘 피해 갑자기? 야 뭐야 염상 때문인가 봐 염상 때문에 안 되나 봐 이거 좀 아니지 이거는 야 이거 아니지 이거는 아 어둠에 걸려 있었어? 염... 염상이랑 어둠이랑 둘 다 걸려 있었구나 아... 그래서 안 보였지 조금 이상하더라고 이게 좀 아니지 않나요 근데 그래도? 그렇지 그렇지 같은 소리 하네 그렇지 아... 아... 카채 알림 향수 좋아 좋게 생각해 밥 먹으면 돼 밥은 먹으면 돼 나는 아... 아... 진짜 개 쓸모없네 회복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렇지 너무 레벨링 안 했어 아... 레디어트 다 맛있다 다 맞아야지 어 다 맞아야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가운데둠 저거 죽여 밥을 먹을 수 있는 데가 저기밖에 없어 파이어 이글 아 애커리 그렇게 비싸네 지나가자 방금 아 야 들어와 우리 근들러끼리 한번 해보자고 아 레벨 14야 겸이야 조속도로 지금 지나갔죠 요리사 간보나 조속도 뭐냐 죽어 두개 두대 박살내서 벌써 야 너무 센데 지금 조타로가 너무 약한데 하큐인 이벤트 많이 했으니까 침물도 괜찮겠지 근데 망했다 나 어떡하냐 파세탄 때리고 척지밖에 없는데 아 나 공중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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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적 깔끔 비교적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내가 다쳐맞지 않네 저 더럽게 없네요 아 맞다 요리사 구하러 왔지 요리사는 됐어 언제 찾고 있어 샀으니까 다섯개 샀으니까 돈이나 좀 벌어 가자 만원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 여기 싸우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거든요 왜냐면 맵을 이동할수록 저기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염치랑 남편이 죽이면서 가자 앞서 죽이면서 가자 야 뭐야 야 그게 개야 이번에 파스턴 세다? 레벨이 높아서 그런가? 휴대용 관총 아이템도 전련하구요 사실상 딜무기는 필요가 없죠 솔직히 말해서 카디건줄을 했을때도 필요가 없었거든요 힐러를 해도 딜무기가 필요 없을정도 딜이 약했기 때문에 아이템들은 다 판매해버리고요 비상가감에 권총 500원 바주카포 바주카포는 좋은데 그래도 탑니다 내가 더 좋아 진정적인 꽃다발 필요할까? 필요없잖아 꽃다발 허약 4개 수루탄 5개 좀 많죠? 덤벼 척지로 한방에.. 아.. 야이거트 오라오라 러쉬 아 이거 아니지 중간 딜 없나? 오라오라는거 없이 때려 그냥 척지 아 조타로야 너 레옵시킬려고 내가 이거 데려온건데 레벨이 깡패야 이제 나는 카쿠인이 아니면 사냥이 안돼 카쿠인이야 무조건 너로 잡자 아 쟤 펄명 햄버 카쿠팀 무정척지 그렇지 아 당연사사는 듯이 날아가죠 백원 풀이다 갈까? 회복이 약간 불안한데 아 제일 원거리 안되는 애들로 한꺼번에 때려 난수니까 난 한데도 안맞았다 띄웅건청우 유성파쇠 그래 이 레벨로 진행될까요? 불안한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냐 근데 이게 또 다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나이도 높아서 불안한거고 전에는 내가 한 명씩 키웠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갈리겠다 내가 이제 쳐맞을지 안 쳐맞을지 이번에 다른 우트로 갈거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 우트로 갈거기 때문에 물 마셔야지 물 마셔야지 물 마셔야지 근데 개인적으로 레드 갈란즈로 탱크랑 비행기 때려 부수고싶긴 한데 하핳 뭐 보고 봐야겠죠 위치도 알거든요 우승자의 증표라는거를 전에 들어갔던데는 그래도 뭐 새로운거 가면서 증표 있겠죠 그리고 이미 증표가 많아요 엔딩에 3개 준다 그랬으니까 3개 솔직히 안 받아도 충분히 받은 수치이기 때문에 카큐윤은 같이 여행을 하면서 카큐윤 침을 또 올려야죠 하하 그러면 어떻게 되는거지 나는 그냥 아예 안가는건가 원산 보고있는 사이에 카큐윤이랑 다 잡은건가 대화만 하다가 지들기 잡으려나 좋더러 전해서 아 싸우겠구나 그렇게 어차피 난 따라가도 안 따라가던 싸우는건 똑같네 저장 저장 좋아 으응 솔직히 악돌이랑 페라덜코랑 싸운적 없었고 옌죠 지금은 쟤 다 굴쳐서 죽였기 때문에 압둘은 안 비곱하지 걔는 안 꼈는데 좋다론 나중에 꼈지만 아 어렵게 가고 싶은데 쉽게 가죠 넵으로 줍시다 근데 카코인이 원거리라서 확실히 도움이 된다 내가 근거리를 넣으니까 아까 카코인 있던데죠 드디어 계속 나오다가 드디어 상호조정 되네 아 호러스 그러면은 여캐 호환이 호러스고 남캐 호환이 조이네 쉽게 말해서 조이 이벤트 다 보게 되겠다 이거 원래 저번에는 조이를 내가 못 봐서 여기 왔을 때는 이 인도 왔을 때는 저희가 구석에 장사하고 있었죠 대학 안에서 저 새끼 뭐냐고 계속 그랬었는데 우린 뭐 잡았으니까 아닌가 모르겠다 새총이라고 잠깐만 이거 중량 폴라레프? 앞둘이 안 따라갔네 샘입니까? 앞둘이 안 따라갔네 샘입니까? 아 여기서 이제 달려들겠지 아 그렇네 타는이 온다 나는 안 껴도 되냐 내가 껴서 뭐 하겠냐 댕에서 칼로 찌르는 듯한 모습이 비춰졌다 내 총과 거울을 앞둘이 불꽃에 약해서 말이야 제가 앞둘이라고 생각했는데 스트라테고의 무서운 말이 사라졌어 이렇게 나 빼놓고 싸우면 나 자꾸 이삭이라고 헷갈리는데 이제 미나토죠 미나토 빼고 싸우면 어떡해 근데 솔직히 붉은색은 내 레드 갈릭소스로 충분해 아 필요 없어 레드 레드 매지션즈? 매지션즈 레드? 이름도 비슷하잖아? 어 너 시큼한 냄새가 나냐? 오늘 이거 오래 하고 만약에 저녁에 상태 괜찮아서 키면은 드래곤볼 할 겁니다 씨끄루 전문 스트리머 되기 싫어다 스팀게임 암먼지 쯤 됐는데 폴라레프 암둘 너 때문에 죽었다 암둘에게 빚을 자버렸군 슬퍼할 필요 없어 기뻐하러 그만할 수가 있잖아 넌 죽어서 저세상에서 저렇게 도발하는데 잘도 버틴다 솔직히 행드맨 너무 셌어 솔직히 행드맨은 반칙이야 너무 강해 솔직히 평범하게 싸우면 답이 없잖아 스팀게임도 쭈꾸루 게임도 점령 안 했어 인정 행드맨이 호러스 따위랑 팀을 짜서 그래 난 행드맨이 구형신보다 세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집트 구형신보다 너무 세잖아 옛날에 솔직히 그러고 보니까 거울이 많은 구역이 또 있지 않았나요 이거 여기서 솔직히 그 카이로에서 디오 있는 곳 거기 거울 잔뜩 벽에다가 붙여놓고 대기만 했어도 다 죽였을텐데 괜히 와서 깝시다가 호러스 같은 데 데리고 가다가 뭔 고생이냐 근데 호러스도 솔직히 능력 되게 좋다 총알이 막 그거 하는 거 아닙니까 능력으로 막 쉬는 거 아니에요 되게 좋네 이거 이벤트 굉장히 길고 전투가 좀 뒤에 있거든요 그래도 더월도 못 이기겠지 시간 멈추면은 거울 다 깨버리려나 시간 멈추고 싸우면은 하긴 뭐 디오급은 아니지 솔직히 말해서 능력이 사이긴 해도 시간 정진되기는 걔 최강이지 바닐라 아이스랑 싸우면 어떨까 바닐라 아이스도 못 이기겠구나 걔는 공간 없어지니까 아 그런데 바닐라 아이스가 더 세네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요 그냥 작살나겠네요 근데 바닐라 아이스도 바닐라 아이스가 더 세겠죠 걔는 뭐 들어가 있는 거 시간 제한 없잖아요 그냥 들어가 있으면 되니까 들어가서 그냥 다 때려부수면 되겠네 물론 오래 걸리겠지만 그리고 아노비스보다도 셀 것 같은데 아노비스 솔직히 어떻게 이기겠어 아무리 강해진다고 해도 사이어인 같은 놈이잖아요 이 삼부에서는 그래도 디오 패밀리 중에서는 디오랑 아이스 아이스 바닐라이스 둘 빼면 제일 세지 않을까요 포르소도 하소 접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다비가 있어서 그런가 다비도 세니까 다 빼면 제일 세가 돼 이게 좀 그런 게 있다 이 조조가 뒤로 넘어가면서 더 강한 적이 나와야 되니까 조타로도 있고 점점 강한 놈들이 나오니까 약간 좀 그렇다 3부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딱 그냥저냥 머릿속하면 싸우는 것도 좋고 그 자석 스탠드 솔직히 말해서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저는 일단 상대를 한번 건 다음에 시간이 지나야지 죽이는 거잖아요 쉽게 핸드맨이랑 싸우면 핸드맨이 그냥 죽이지 않을까요? 바로 그냥? 거울 속도 들어가서? 애초에 서로 위치를 알아야 되니까 서로 숨어서 싸워야 되니까 그것도 문제네 숨어서 싸운 애들은 비교를 할 수가 없다 지들끼리 숨다가 안 싸울 것 같아 저부터 생각했는데 그 바스테스 여신인가? 걔는 좀 구린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조셉이 당했으니까 에스컬레이터에서 그 꿀 난 거지 조타로였으면 바로 스타 플래티너로 앞에 있는 애 그냥 때려가지고 한방에 보내버렸을 텐데 조셉이 혈집이었네 조셉이 원거리가 아니 왜 그걸 안 쓴 거야 나무줄길 호미피플이었나? 아 범위가 마을 전체인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숨어서 돌아다닌 걸로 알아요 그래서 이벤트 할 때 마을 전체를 다닌 게 아니라 거리를 벌려고 따라갔잖아요 나 그렇게 알아요 마을 전체가 아니라 아마 행드면이 더 멀지 않을까요? 행드면은 구석에 박혀있잖아요 근데 걔는 계속 근처에서 알짱거렸잖아요 거리도 막 조정하면서 그 열차 있는 데서 그 말했잖아요 조셉이가 상대가 그 앉아있고 너무 멀리 떨어지면 능력이 풀리니까 이걸 유지해야 된다고 아마 거리는 되게 짧을걸요? 조셉보다는 긴 것 같은데 카케인이 더 길지 않을까?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그 거리면은 걔는 거울 들어가서 다 찾으면 되니까 걔는 자기 발을 뛰어야 되고 색인 것좀 봐 흠 흠 흠 흠 흠 흠 흑 ㄱ ㄱ 아이고 바꾸시시 바꾸시시 인도인들은 기분 나빴겠다 일본인이 자기 나라 만화에 냈는데 인기 있는 만화인데 다 막 그지들만 나오고 구글만 하고 싫겠다 생각 야 학교회는 체력 좀 봐 와 미쳤다 폴라레프는 쓰레기야 나보다 높으니까 학교회는 지금 학교회는 치밀도가 몇일까 어제 꽤 많이 이벤트 본거 같은데 아니 두개 봤지 뒤에 그러면 낫는거 같기도 하고 나는 공기가 됐어 이제 나오지도 않아 여기서 핸드맨 잡은건 대박이다 진짜 땡큐 각효인 나 그 맞다 우승자의 증표 좀 찾아봐야지 아무 생각없이 하고 있었는데 우승자의 증표 어디서 먹는거야 잠깐만요 어 쟤 다시 바꿔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우승자의 증표 야 우승자의 증표 왜 안나오지 우승자의 증표 아 뭐야 증표 일곱번째 스탠드사 증표 너 검색이 안 뜨냐 스탠드 증표 어 내가 글씨를 잘못 쳤나 어 아닌데 어 왜 안뜨지 갑자기 우승자의 증표 우승자의 증표 맞잖아 우승자의 증표 공략이라고 쳐볼까 아 씨 뭐 어떻게 된거야 어디 나왔잖아 어제까지 나왔잖아 우승자의 증표 어제 친거랑 똑같이 쳤는데 우승자의 증표라고 저거 저조 일곱번째 스탠드사 우승자의 증표라고 아 그냥 우승자의 증표만 쳐보자 아 우승자의 증표만 쳐야 나오네 자 어촌이 어디지 근데 이게 해저 선내 선내에서 케이트를 쓰러뜨리고 아랍부 저택에서 그거 아니야 갈림길 아니야 그러니까 해저에서 하이프리 에스테스를 만나기 전까지 없는거야 계속 그럼 잠수함 저를 들어가야지 무조건 하나 얻는거네 야 뭐야 이거는 반칙이지 그렇네 아까 제가 잡은 케이트 이후로 잠수함 루트를 타야지 잠수함 루트에서 얻을 수가 있고 아 어촌으로 가게 돼 그 다음에 어촌이 하이프리스트라며 아니 근데 어촌이 다음인가 본데 아 모르겠다 해봐야겠다 아 잠깐만요 댓글이 많이 올라왔네요 글씨는 넘기면서 봅시다 어 잘 나오죠 하이프리스트 때 그거 잠수함 이후니까 잠수함으로 안가면 무조건 안나오는구나 그럼 어촌이 뭐지 어촌이 어디지 어촌이지 잠수함하고 도착진가 그러니까 이빨 때 때려잡는거라는데 그걸 모르겠다 하이프리스트 이빨이라는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 도망다니다가 이빨이 나오면 이빨을 때려잡으라는건가 전에는 보자마자 죽여버려서 오톤인진 모르겠는데 애초에 오톤인진 못 죽였겠지 어차다가 잡아서 올라갔는데 이빨을 따로 부셔야 된대요 그냥 부시면 안되고 이빨이 나온 다음에 이빨을 오톤인진 부셔야 된대요 나 레드 갈람드인데 할 수 있겠지 좋다로 좀 키워둘까 좋다로 아니면 안될거 같은데 좋다로 좀 키워놔야되나 레벨을 패야되나 자 이거 보면 얘 진짜 똑똑한거야 좋아 보고오자 하고 보러가잖아 아 그래요 잠시만 바로 다음이에요 그럼 됐어요 여기서는 이제 이쪽 루트론을 못보네 내가 갈람드로 때리면 안되나 그냥 뒤에서 팍 그냥 뒤통수를 그냥 팍 그럼 이기는거 아냐 그냥 확률이래요 확률로 나온다 그러더라구요 세이브로도 해서 해야되데요 이용당한 사람일 뿐이야 나 빨리빨리 넘겼더니 솔직히 내용이 기억이 안납니다 지금 이 내용 말고 뒷내용이요 다음에 진행 갈색의 여성 아 여기서부터 이제 오리지널 스토리죠 오리지널이 아니라 원작 스토리죠 말은 잘해요 자 그럼 부스러기가 낫다 팔이만 많은게 아니야 추바밍 추바밍 낫말이지 보통은 충고같은건 안해 머리 나쁜 녀석이라 말은 못알아들으니까 이름을 못들었네 내놔 바라나씨에 양갓집 쳐지지 아 미니고 머리 좋은거 같은데 저기 그거 안써줘도 돼요 내가 알아서 보면 찾아서 갈게요 어차피 여기 공략이 있으니까 그게 켜놨기 때문에 안쓰던 상관없습니다 기운이 없어 보이네 그럼 우승자 증표도 안 나오고 나는 이벤트를 보면서 가면 되겠네 그냥 아 여긴 처음 보는 맵이다 아예 다 둘러보죠 어차피 전 천천히 할거기 때문에 학교인이랑 갑시다 성스러운 강 겐지스 강 성자 노인 병자 거지 아이소 원수의 개 음식물 배설물 불타는 실체 그 모두가 상냥이 품고 흐르는 강 이 강에서 탄생과 죽음이 있다 자 볼까 원장 노트 아 바라나씨에 없네 이벤트가 아 미쳤어 님들 아 저 오리지널 노트로 가서 개고생했잖아요 이 원장 노트로 가면은 카디건즈로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있대 카디건즈랑 카펜더즈인가 그 두개로만 볼 수 있는 이벤트가 있대요 아 나 근데 카디건즈로 못 봤어 아 그래 힐러는 쉽게 갈 줄 알았나 봐 아 나 그럼 개똥이네 우승자증표 먹으러 갔는데 결국 먹지는 못하고 읽어볼 것도 없잖아 그럼 싸움이나 하자 보습만 잡아도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은데 되게 짧게 만들었나 보다 뭔 전차가 나오냐 뭐야 와 카세탄 에블레스 플래시 아 야 이거 피했다고? 야 피한다고 이거를? 아니 아니지 아니지 이거 아니지 이거는 아 야 아 야 어, 쟤 많이 줄 것 같은데? 탱크가 나왔네? 불안하다. 아, 나 왜 혼자 왔냐? 카치인으로도 힘들면 좀 곤란한데 나. 이거 조턴으로 좀 가다가 카치인을 바꾸죠. 아, 저, 쟤 왜, 왜 여기 있는 거냐? 칫? 저로 냄비시 따위가 지금... 여기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안 보면 안 되지. 근데 이걸 두루두루 만들어서 맵을 두 개 만들었다는 게 진짜 지극정성, 지극정성이다, 진짜. 여기 뭐 특별히 나오는 몬스터는 없대요. 레벨링 때문인 것 같다, 내 생각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서로 이제... 레벨에 관련돼서... 아... 존나 망가슴 느낌이 드는데?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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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강하다. 너무 강하다. 카즈할명수. 너, 나. 보스만 잡아도 되지 않을까? 왠지 그럴 것 같은데? 거기 이벤트가 굉장히 길긴 했는데, 그... 잠수함 이벤트가 레벨링 할 일도 많고. 그래도... 그래도... 아... 어둠이라고? 아, 둘 다 어둠이라고? 어둠은 어떻게 해결 안 되는데... 자포자기 때려. 그것도 안 되네. 오라러시. 아, 둘 중 하나면 맞겠지 뭐. 그렇지! 그렇지! 화약. 75원짜리. 어, 괜찮은데? 레벨링 좀... 많이 해야겠다. 저기서 빨리 올려놔야지. 아, 곤충이야? 야, 곤충인데 근접이네? 아... 데미지 왜 이러냐? 뭐야? 뭐야? 곤충 왜 이러렇게 쎄? 아, 뭐야? 쟤 왜 저렇게 빨라? 뭐야, 쟤? 더블헤리어트. 오라로라시. 야, 좋다라. 약하다. 역시 레드갈란즈에 비할 바가 못 되네 레드갈란즈 엄청 세다 나 조타로보다 조금 셀 줄 알았거든 조금? 진짜 티도 안 나게? 근데 조타로는 잽도 안 되게 센데? 레벨 때문이지? 아 죄송 착각했네요 또 아 레벨 차이가 엄청나는구나 아 비슷하겠다 그러면은 아 니 요리 먹는 거 오바야 200원이면 솔직히 다 차는데 지금 수준이면 아 비싼 업무 근데 얘는 얘는 요리가 이상한 게 상태 이상 회복하는 건 되거든요? 근데 체력 회복하는 건 안 먹어진다? 씻어봐 친밀도 이벤트 있는 거 맞어? 아 저게 이벤트였던 거 같은데 카쿠에랑 갔어야 되는 거 같은데? 더블 레리어트 아 레리어트 오라오라 러쉬 아 미친 조타로야 아 왜 이렇게 야 저 저 어떻게 저 극히 하냐고 너무 쎄 얘 이길 수가 없어 너무 쎄 이 너무 강해 파리가 제일 쎄 이 게임에서 탱크보다 센데? 파리가 탱크보다 세단 말을 하게 될 줄이야 놀라워 자 이거는 레드 갈란지아 한번 때려야겠다 너무 쎄니까 석지 화나게 만들었고요 야이씨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마오라 러쉬 석지 어 야야야 둘 중 하나만 쎄는데 죽으면 어떡해 궁금하다 여기까지 오니까 어 겸치 얼마 줄지 궁금하다 맵은 그렇게 넓지 않네요 작은 헬리콥터 배나무 헬리콥터 망했다 야 아니 야 잘 부지자 아아 자세 진짜 야 좋더러 너무 쎈데? 찟 야 개호바잖아 가라하시 쎘구나 아 야 근데 곤충도 진짜 너무 에바야 말도 안 돼 랠리오튼가 맞아야 돼 그렇지 맞아야 정상이지 아니 뭘 왜 안 맞냐고 야 이렇게 세다고 말이 안 되잖아 아 정도가 있잖아 어딜 가나 죽은 분인가 방어력이 얼마나 높이든 이렇게 안 들어가냐 비틀거림 유성 파쇠 찟 데미지 안 박히는 거 봐라 대체 왜 대체 왜 대체 왜 여행을 하는 거야 아 조세븐한테 용병들 고용해서 탱크 타워 가서 밀어버리라 그러면 디오도 죽일 텐데 어? 뭐 하자는 거야 이게 뭐 하자 뭐냐 너? 아 별이 불게 다 나오네 야 잠깐 아야 아 데미지 werden 이길 수 있는 게 없는데? 아니 내가 너가 날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면은? 아니 그냥 못 이겨 아예 아무것도 못 이겨 아 잠깐만 잠깐만 꺼져 아이씨 가자 야 일단 조사로 업을 하고 업을 하고 생각하자고요 인형도 문제인데 인형 한번 붙어봐야 되나? 여기 소감도 이벤트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대요 야 레디어트 대박 300원? 아 아무리 봐도 답이 없는데? 너무 방어력이 낮아 좋다라고 한 번 보다 이 곤충을 한 번이라도 이겨야 돼 이거 그냥 싸우면 진짜 답이 없다 너무 세진다 이거 난이도가 높아지니까 진짜 답이 없다 야 파스탄 싸 그냥 이거 튼튼한 것 봐라? 아 진짜 아 야 이거 너 아이가 아니지 아 미쳤어 400 준다 400 와 저 새끼 뭐 데려가는 거 보니까 뭐 있나? 이벤트 있나 본데? 양고기를 먹자 아 야야야야야 이거 아직 안 된 상태였냐? 됐스 아 힘들게 하는 게임 50번 손해받잖아 적당해 주는데 그냥?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딴 거 잡아야겠는데? 그리고 그게 없어요 암살자가 이 정도면 오히려 암살자가 낫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 암살자가 없어요 북노러쉬에 한 번 가자 유성 파쇄 왜 안 맞는 거냐? 왜 안 맞는 거야? 아 왜 안 맞는 거냐고 그치 그 경계 왜 있는 거냐? 한 번 통하는 걸 못 봤는데 하나도 못 죽였어 마오라스라는 거구나 잡았다 이길 수 있냐? 안 때리면 이겨 그렇지 아니야 이거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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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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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주먹으로 혼란 때리네 잡냐? 아 제발 진짜 이거 아니에요 잠깐만 진짜 진짜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어우 진건 것 봐라 야 다시 붙자 오라오라 밖에 없어 이거 오라오라가 통한다 신기한 게 오라오라 아니면은 딜이 안 박힌다 그냥 아예 오라오라 정도가 아니면은 저 갑주를 못 뚫나 봐 분노러시랑 마하오라 기적이 기적이 기적을 더해야 돼 얘네가 저게 내 생각에는 쏘는 게 약간 제한이 있어서 많이 못 쓰는 거 같거든요 많이 못 쓰는 거 같거든요 보스보다 더 트라이 많이 하는 거 같다 실화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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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마다가 너무 없어 야 왜 이렇게 쎄냐 오라오라 이렇게 맞으면은 탱크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이거 탱크니까 이만큼 쎄도 뭐 이해해야지 어쩔 수 없죠 아 아 400 이라고요? 고작? 아 아 전맵에서 스피리츠를 잔짝 죽였어야 됐어 급이 달라 여기 애들은 아 휴대식은 이렇게 비쌌냐 안 되겠다 이거 카디건조로 했으면 잽도 못 수척했다 아 오라오라 러쉬 아따 그 랠리어도 다 안 먹히지 아니네 좋아 좋아 그래 너랑 싸워야 돼 그래 너야 내가 먼저지 제발 그래 너밖에 없어 나의 희망은 너밖에 없어 널 죽이는 거야 말로 내 희망이야 아 왜 어려운지는 아는데 저도 날 놀려서 그런건 하 좀 심하네요 이거 아 과하네 그래 이렇게 주면은 저게 더 좋지 자동 자동 추적이 이게 도움을 주는 놈들이야 어차피 내가 선방으로 다 죽이잖아 기스만 안 당하면 돼 그렇지 하나 남았네 아이 그정도로 안 죽지 죽여 열심히 올리자 상관 몰라 조타로 올려놔야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여기 맞네 자동 추적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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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만 안 만나면 될 것 같다 저쪽으로 가서 무척 자동 추적 해야되고 밥 먹여 야 으아아아 길바닥에 음식점 있는 이유가 있구나 노 프라블럼 음 아 조셉 랩업 안에서 들을게 약한데요 이거 가능한가? 가능? 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극혐 엠프레스 핏 덕으로 만들어 주지 메스카를 집어넣었다 나는 전투 이벤트 있긴 한건가? 이 정도면은 잠수함 쪽이 레벨을 레벨을 훨씬 낫겠는데 스탠드로 스탠드로만 쓰러트릴 수 있다 음 망고스러운 능력 파무으로는 사람도 못 때리냐? 솔직히 쟤 피지권 생각하면은 강철 의수로 때리면 다 죽을 것 같은데 스탠드 사고 나발이고 톡톡해 아 근데 의사한테 데려달라고 그랬으면 나 이벤트 잊지 않았을까요? 아 근데 이벤트 없다고 그랬어? 아 이벤트 없다고 그랬기 때문에 잠깐 다시 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바라나십 이벤트 없다고 그랬거든요 아 있네요? 어 있는데 표시를 안 해놨네 조이가 등장한다네 아 그렇구나 다시 다시 아 강제로 저렇게 보여주는게 어딨어 어 껐다 킵니다 나도 좀 뒤져보다 갈라 그랬는데 아까 그 의사한테 말도 걸고 와 깜짝이 시작하더라고 그럼 안되지 아 아 그래요? F12 누르면 돌아가요? 근데 내가 이걸 작은 창으로 바꿔놔서 그것 때문에 문제 될까봐 제일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 말은 밖에서 이제 밥 먹으라는 거죠? 밖에서 먹지 뭐 까짓거 아 쟤 너무 센데 간호사도 스피릿지가 제일 만만하다 250원 좋아 좀만 돈 많이 주는 놈들 나오면 내가 맘 놓고 쟤 요리 먹을텐데 돈이 너무 안나와 벌레는 제끼고 그래 추적형 얘가 진짜 행운이야 얘네를 만나는게 아 웃기지 마세요 바로 바로 치고 들어오는 거 말하자마자 칭찬을 하면 안돼 이랬어 바로 들어오잖아 좋아 좋아 근접이라서 많이 들어가죠? 아 갑자기 댐시 준 거 같다 하나 에이 또 숨지 말고 어디서 기어 나와 빨리 기어 나와 뭐야 너 뭐? 검은 액체가 툭툭 흐르고 있다 저거 앞둘 같은 거로 보는 건가? 이거 동료는 상관 없겠지 야 조이지 너가 조이지 병원이 있었나 아 이게 조이 것 같아 아 근데 조이고 나발이고 레벨업이 먼저야 아 개새끼가 이씨 하하 욕을 욕을 하게 하네 사람을 게임이 아 나 돈 별로 벌지도 못했는데 이러면 안돼 스탠드에 자동 추적이 있어야 돼 풀피 아니면은 다른건 이기지도 못하거든요 이렇게 길었어 맵? 아 이거 진짜 극현만 있네 자 가봐 왜 이렇게 넓었어 베비? 왜 이렇게 넓었어 베비? 아 너무 강해서 덤빌 엄두가 안나 그나마 저 머더돌즈인데 머더돌즈 5짜리 계속 나오면은 만약에 조이 만나러 갔는데 나 그럼 못 이겨요 뭐냐 얘는 이러면 이렇게 만들면 안돼 자비좀 베풀어 어어 야 살았다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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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세븐일레벨 있네 야, 뭐가 300원 내고 저걸 타고 가 새로운 거 없냐? 아, 더럽게 쓸모없는 것만 찾으겠네 진짜 어우, 이거 생수라도 팔지 뭐냐, 여기는 저기 같은데 아, 야, 이거 아니야 꺼져, 꺼져, 꺼져 꺼져, 어, 꺼져, 꺼져 일단 밥 먹이고 밥 어디있냐? 그렇지 하, 머노돌즈를 잡자 머노돌즈를 잡고 가성비 좋게 좀 회복을 시키고 싶은데 아, 이거 쟤 안 돼 뭐냐, 뭐, 인카운터 몬스터냐? 뭐, 그렇지 쟨 드는 게 랜덤으로 변하나? 탱크가 있네 탱크는 약간 불 같은 거 써야 잘 죽을 것 같고 근접인 얘네들은 조타로 죽여야죠 분노럿이랑 너무 스킬 없다, 유동파세 아니, 아니, 조타로보다 빠르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00이요? 방어나 해라 이게 정답이다 찾았다, 난, 답을 마하, 오라, 러쉬 그치, 이런 거 줘야지 300원 나왔죠 야채 조립 100원 이득이지, 이러면 더 싸게 먹였어도 될 것 같은데 아, 개 쌍놈의 거 뭐야 파세탄 때려야지 파세탄 아니면 들어갈지도 않잖아 애초에, 유성파세랑 뭐야 이게 안 들어간다고? 야, 이게 안 들어가면 때릴 수 있는 게 없는데 분노럿이 어, 들어가네 이게? 이, 이, 이 오라오라 근접인데 뭐, 이, 이 따위야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저렇게 준다고 저렇게 쓴 놈이? 아아아아 싫어다 왔다, 왔다, 왔다 내, 밥 이거 은근히 도움되는 놈이었어 걔네가 준거잖아 이거 그렇지 야 데미지 아 적절했는데 깔끔 와라 아직 남았죠 와라 내 희망이다 미나토를 빨리 업 시키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힘들어 이게 초회차에서 어려움을 하면 진짜 어렵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2회차쯤에서 하라 그랬는데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었어 내가 어리석었어 우승자 증표에 눈이 멀어서 내 스펙으로 하면 안 되는 일을 해버렸어 그렇지 잘 왔어 잘 왔어 누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아 제발 진짜 민이 놓쳤잖아 아 그냥 다 놓치는 거야 다 한 번 놓쳐버리면은 저러냐 날아가는 것도 있고 너무 좋아 그렇지 기습 당해도 문제 없다 기습 당해도 다른 애들보다 낫다 술집에서 술을 먹여야지 얘가 이제 SP만 싸게 채우는데 술집이 없어 이놈의 게임이 이놈의 게임이 어찌할 거야 머체르 존 이 정도로 만족하자 90이면은 뭐 몇 번 두세 번 싸우니까 어 필드몹이다 뭐야 무장 경찰 무엇 벗어돌즈 어 이 길을 처음 보나 본데 여기 진짜 숨겨진 맵 그런 거 없어? 슬슬 돈도 되는데 이때쯤 돼서 이제 파워를 한 번 더 올리고 싶단 말이죠 어 얘네가 나왔네 마하 오라 러쉬 너가 유성팔 쓰면 잡잖아 그렇지 강하다 100원 아 저 5도 방정 떠는 팔이 보니까 불안한데 아 불안한데 저 뭐냐 쟤 아 팔이구나 팔이구나 아 저기 헬리콥터 이게 팔이지 맞아 맞아 갑시다 아 불안하다 꼬마야 아이템 없니? 안 줘 뭐야 너 좋더라 얼마 안 남았어 19까지는 올려놔야 돼 다음에 어팔나면 더 힘들 것 같아 야 깔끔하다 8일은 안 되고 딜 너무 아프니까 탱크는 너무 세서 안 되고 여기는 탱크 고정이네 야 빨리 와 아 한패였냐 말을 하지 그랬어 분노러쉬 레드갈란트 한 번 때리자 그리고 마하 오라 러쉬 그래 그렇지 그렇지 상태이상 빨로 간다 렛키앤미 상태이상을 했지 그게 그거네 화나게 만들고 시야에 사라졌고요 시야에 사라졌죠 샵포샵 때리고 이미 시야밖이야 아 강력 엘기어트 되냐 강력? 야 망했다 마너 없는 데다 둘 다 없는데 아 하나도 못 죽였네 아 일단 하나 잡았고요 아 잡을 것 같던데 평타로도 18 데미지면은 시야 밖이라서 안 통하죠 아 위치 들킴 잠깐만 잠깐만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야 공중으로 전차를 날려버린 아껴야 돼 아껴야 돼 여기서 돈을 쓸 수는 없어 주는 것도 없단 말이야 이거 아 역시 전차랑 헬리콥터 이런 애들 안 된다 만만한 애들을 골라야 돼 선별 시간이야 아 이제 안 돼 헬리콥터 안 돼 탱크지 아 헬리콥터 안 돼 파리 안 돼 다 안 돼 나 아 파리라도 잡아 봐 파리가 그나마 난 것 같은데 솔직히 말해서 레리어트랑 마오라라씨 데미지가 뭐 저래 야 데미지가 뭐 저래 살았어 4200원 레벨업 했고요 아 안 좋아 안 좋아 무호도 마이너스 10 때문에 엔딩 노멀 엔딩 나올 것 같은데 카크인 올인 해도 불안한데 또 어딨냐 여기는 양고기 커리 야 근데 많이 세졌다 어 좋더라고 많이 세졌다 구영신 때 합류하는 이기 레벨이 22였잖아요 22였나 20 그냥 그거 생각하면 지금 굉장히 괜찮네 아 물론 여기서부터 다시 구영신까지 가야 된다는 게 극혐이긴 한데 하 레벨이 너무 안 돼 있어 뭐 적어도 조타로만큼은 일단은 엔딩을 보는데 파티가 되니까요 근데 카크인 살릴 거면 카크인이랑 끝까지 갈 수 있지 않아 카크인 데리고 올걸 그랬는데 일단 레디어선 때려 그렇지 그렇지 300원에 300원 아슬아슬하죠 카크인을 바꿔서 카크인을 좀 업하자 힘들다 카크인을 여기서 노업인 상태로 가는 게 내 미래가 안 보여 그럼 교인아 카크인을 바꾸면 입에서 진행되잖아 맞다 얘를 봐야 되는구나 선택지가 없구나 미기안 팔고 있다 해 아 회복템도 저 정도면 나을 것 같고 그냥 솔직히 다섯 개 썼는데도 못 이기면서 스펙상으로 못 이기는 거지 그냥 그래 드럼통 있는 데겠지 어 여기겠지 아픈 곳이 없다 반말도 막해 역시 레드 갈란드야 그렇지 들어와 조이 또 냐 슈퍼조이 인형전대 고렌조이의 실력을 톡톡히 봐라 반박진 놈들 레리어트다 마하우라러시다 타크인 없이 이길 수 있을까 지금까지 열심히 키웠으니까 믿어보자 아 다이너마이트 아니죠 아 이거 개 상기꾼들이네 잠깐만 잠깐만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아직 4개는 야 이거 너무 어 한 번의 기회가 더 있어 야 이거 능력발로 제압하고 있는데 야 이거 너무 이거 아니지 좀 이거 이번 돈 주면 안 되는데 아 이거 졌다 그냥 아 너무 센데 중거리가 없어 카큐인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자 카큐인 제발 큐인아 제발 큐인아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말을 해 파문을 가리지 말고 이렇게 쓰레기 게임아 나 못 이겨 저거 저거 한 턴이라도 저렇게 지금 공중 장애물 저런 걸 아웃해서 그렇지 한 턴이라도 넘겨주면 다이너마이트 떨어지면 전멸하거든요 한 턴에 두 턴도 못 버티고 스탠드 오브 나발이고 그냥 탱크면 다 죽어 탱크 바주카 그냥 다 작살나 너무 현실적이잖아 게임이 너무 현실적이잖아 게임이 아 아 가자 아 그럼 이렇게 할까 분노 오라오라로 하나를 제거를 하고 마하 오라오라오라오라오라로 오라오라로 아웃을 시켜 쌍태상을 걸고 그렇게 해서 넘어뜨리고 뒤로 죽이고 그런 식으로 지금 레디오토가 별로 안 세 명중들도 거지 같고 300들 박혀서 하나 죽인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하자 아, 속쓰려 분노러시로 하나씩 죽이고 몇 명? 다섯 명이니까 마하오라로 아웃을 시켜 아웃시키라고 한 명 야, 97? 공중 날라가는데 야야야 야 아니지 아, 스파게티 여기서 안 되는구나 하아 어쩌라는 거냐 이거 조타로 제가 엔딩 한 번 봤지 않아요? 조타로 약하거든요? 조타로 약하단 말이에요? 조타로는 엔딩까지 가서 하이한 디오와 싸워도 더월드가 없어요 조타로 약하거든요 아니, 어떡하죠 이거? 이거 이벤트로 뽑는 거 같은데 스타프레즈나 더월드는? 진지하게 1업을 일단 해보자 어 1업을 일단 해보고 저거 안 돼 내가 소비템 다 갖다 버렸는데 아니, 나는 내가 저 집에서 이벤트가 시작돼 버리니까 그게 너무 커 아 개새끼 나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지 난 그래서 저거 그걸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때로 나오면 곤란하지 못 들어가면 안 되지 카큐인 데려와야 되는데 카큐인 있으면 솔직히 에미랄드 그 아니, 법왕의 그걸로 그냥 다 보내버렸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에이씨 저건 그냥 맘놓고 쳐맞으라는 거네 도망가거나 쳐맞으라는 거네 못 가면은 야, 너무 저거 경찰이 좀 쓸모가 없다 잘 걸.. 잘 걸어야 된다 제법이야 돌즈 400이면 그렇게까지 못 올릴만큼은 아니거든요 얘네 들어오는 거 생각하면 300인가 얘네 야 그래 깔끔하죠? 이렇게 해주면 내가 얼마나 좋아 아, 미친놈이 기습 안 해도 쟤네가 더 쎄다고 아, 미친놈이 기습 안 해도 열심히 업하자 지금 업하는 거 말고 할 것도 없다 너, 너, 너 죽어야겠다 이거 2인조죠? 어 아, 큰일 났다 레드 갈란지 때려야겠다 그렇지 돌 돌 돌멩이로 던져 죽였어 암살자 슈퍼 오라오라 중거리 기술이 없어 둘 다 없어 둘 다 근거리야 그냥 하드, 하드 딜러는데 근거리 하드 딜러인데 저기 전부 다 중거리야 요즘 저 다섯 명이고 아 아 극상성이네 이거 나 이렇게 이벤트 진행될 줄 몰랐지 미리 좀 아 이거 표시가 해놨어야지 뭐 마을 안에 다 있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바꿀 수도 없고 어떻게 진짜? 아, 맞다 갔다 나 회복 안 했구나 조금만 더 잡다가 회복하자 그럼 조금만 더 잡다가 회복하자 그럼 근데 이게 두 턴이면 내가 전멸하니까 첫 턴에 일단 하나를 죽여도 의미가 없네 아 그 겸 아이씨 아아 미쳤어 진짜 말이 됩니까 이게 지는데 이러면? 나 졌어 나 졌어 아아 이걸 사네 이걸 사네 하아 씨 아 심장 마사지도 못 써 아아 짜리 먹어 일단 제일 비싼 거 먹어 아이씨 아이씨 하아 아 가자 회복하면서 버텨야 되는데 회복할 틈도 없어 너무 딜은 백식박히지 상릉 다섯 명인데 우린 두 명이지 근데 여기 조이 이벤트 보는 것만 생각하면은 난 오히려 이거 일로와서 잘됐어요 조이 이벤트 끝까지 보니까 이거랑 별개로 제가 궁금한게 있는데 네 해닝과 조이라 그러거든요 해닝이 누구야 그럼 해닝은 이따 찾아보고 일단 조이부터 죽이고요 이렇게 하자 파세탄을 던지자 그래 어차피 97바퀴바에는 파세탄 던져 그리고 노가드로 한번 받아내자고요 여성 철권 파세 파세냐 마음으로 파세 파세 아 야 파세가 저거 밖에 안 들어간다고? 방어해서 그런거겠지? 어 아 방어해서 방어해서 더 안 들어가는구나 먹어 어쩔 수 없어 아 야 야야야야 무수한 칼이라니 무수한 무수한 악수도 아니고 뭔짓이야 제발 한번 봐줘 야 진짜 봐줬네 어썹하다 야야야야 이거 아니지 야야야 미라도 화났어 미라도 화났어 미라도 화났다 미라도 화났다 이거 말이 안 돼? 어 이거 2회차 진짜 2회차 컨텐츠였어? 하드나이도는? 이룰거야 나한테? 아 솔직히 이거 카큐인이었으면 깼어 한 번에 한 번에 카큐인 카큐인 카큐인이었으면 깼는데 어 어허허허헣허허허헣 가볍기 그냥 써야겠어 가볍기 써서 기도해야 돼 그거 외에는 내생각에는 가볍기 서면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을 것 같다 솔직히 말해서 아 마하오라 아 근데 해봤자 얼마나 들어가겠어 20레벨 기술 배우지 않은데? 20레벨 기술 배우지 않은데? 데미지 나쁘지 않은데? 못 버티지? 아니 아니, 매겨 못 버텨 5레벨 기술 배우지 않은데 야.. 100이라고? 바주카를 쓰네. 바주카를 기본 기술이 바주카네. 저는 쟤는 가라안처럼 말이 됩니까? 일 남았어요 아니 바주카를 쓰면 어떡해 바주카는 위에서 두 번째 기술 아니야? 바주카가 평타로 나가 안 돼 이거 안 돼 카케인 데려와야 돼 진짜 이벤트 진행하지 말고 카케인한테 가야 되나 여기 상태 이상 주는 아이템 없나 너무 싫다 자동 스탠드 어디 있어? 나와 매비동을 안 하니까 자동 스탠드를 못 만나 제니 안 돼서 제니 안 돼 어디 들어가게라도 해줘 제발 아무 데나 상관없어 건물 아무 데나 좀 넣어줘 나 좀 나 좀 담아줘 나 좀 포장해줘 저거 조셉 있던 데다 바주카 평타인 건 말도 안 돼 저거는 랜덤으로 죽는다는 건데 랜덤으로 죽으세요 인데 찾았다 그렇지 그렇지 깔끔하다 휴대용 권총 필요 없는 거 나왔죠? 휴대용 권총 쓸 바에는 그냥 파스타 쓴다 아 뭐냐 너 니가 해닝이야? 아 니가 저거요? 아 아 내 연구에 따르면 메탈리언 메탈리언 찢어 야 근데 탱크 두 마리 나오면 나 못 이겨 탱크가 두 마리 나오고 헬기가 세 마리 나왔어 우방같은 소년이 넌 뒤졌다 해닝 해닝 해닝이 근접이네 아 우리 해닝이 슈퍼 오라오라 뒤졌다 기업 사격같은 소리 하고 있어 야 웃기지마 야 이거 이제 잠깐만 무수한 펀치각 굿 트 우리 동료 할래? 탱크 좀 주려놔 나도 한번만 더 졌다고 꺼내봐 뒤질 줄 알아 진짜 이 씨 스탠든게 더 짜증나네 용병인게 차 낫지 이 씨 심지어 지는 공격할 생각도 없었대 혀가 닦고 있는 것 봐 머더돌즈 죽임 머더돌즈 그 조이 없애면 머더돌즈 다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러면은 하 다음 목표는 제가 아닌데 그럼 만원 넘었다 이거 맵이 한번 바뀌면서 돌즈가 재생된다거나 그런건 없겠죠? 아 비웅신 나를 화나게 했다 데미지 끝내준다 야 300원 하나 겟다리 벌레 스탠더는 스탠더? 벌레 스탠더 아 이거 맵을 이동해야 되는데 맵을 이동할 수가 없어 이거 미치겠네 진짜 하나는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저렇게 어중간하게 만들어 놓을 거 같으면 아니 처음에 너무 이동했어 나는 사건 터진 다음에 세이브 해버렸어 큰일났어 이제 내 운명이 여기까지인 거 같애 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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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중해 링균에 먹을 수 있나? 필드에서 청폭풍이랑 이건 못 먹거든요 일단 확실한 건 이거 두 개 못 먹고 이것도 못 먹어요 이것도 못 먹을 겁니다 이건 먹어요 아 치즈 토마토도 못 먹는구나 그럼 링균에를 먹을 수 있는 건가? 링균에를 먹을 수 있는 건가? 두 개만 사봐 가자 탱크 대신 뭐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니? 희망이 없잖아 이러면 나는 벌레라도 죽여 스탠드가 C가 말렸어 그렇지 그렇지 다이아몬드 C 다이아몬드 C 두 개 개이득 한 마리만 잡으면 2업이야 두 명 다 1업 시켜 그래도 못 이릴 것 같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아 무장 경찰은 싸울 수도 없는데 이거 왜 나오는 거야 범죄자도 있어 범죄자 만나면 다 도망가고 말이야 훌륭해 훌륭해 스탠드 하나도 없어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일단 한 마리 잡고 기도해야 돼 다음 진행은 조이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도로 가든 도로 가든 제가 제킬 수가 없는 게 내가 이거 진행하려면 싸워야 되거든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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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근데 이거 이거 강력키 말고 강력키보다 더 효율 좋은 건 없을 것 같고 강력키 부정 때리자 한 마리를 죽인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탈시키면 몰라도 되지도 않잖아 솔직히 말해서 아니면 갈란즈를 때릴까? 아니야 밸려 때려 개소리 하지마 슈퍼 호라를 한번 때려보자 78이면 나쁘지 않은데? 쟤는 150 들어갔고요 좋아 비교적 깔끔하게 막혔어 슈퍼 호라로 하나 죽여 아 저렇게 맞아도 안 죽는다고? 아 그게 큰일 났다 다 사갔다 못쓰는구나 아 이거 죽을텐데 이래도 맞으면은 다 사iyorsun 다 사 errand 하.. 차랏다 상태 이상일거예요? 네 야 진짜 미쳤어 마낱 빠질 때까지 아이템으로 아 야야야야야야 이거 아니지 아 잠깐만 하나 죽여봐 이거 맞고 안죽는다고? 이러면 못죽여 그냥 아예 장난하는것도 아니고 체력이 저렇게 많으면 어떻게 딜도 저렇게 센데 다섯마리인데 그것도 강압기로 날려버리기에도 너무 체력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씩 끊어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강압기를 넣는게 딜효율이 제일 좋은데 내가 못버팁니다 바주카랑 기관촌 같은거 나오면은 그래서 문제다 진짜 지금 경험치도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자 분노럿이랑 슈퍼오라로 하나씩 끊어먹자 상태이상 빠져서 얘네가 기록이 걸리는것도 랜덤이고 얘 때린다고 생각하고 그냥 분노럿이랑 던지는거 별로 안들어가니까 얘가 마 슈퍼라로 그렇지 아 이거 아니다 렐리온트랑 데미 차이가 거의 없다 원턴의 딸피뎀 이거는 그냥 기도해야돼 어쩔 수가 없어 하나 날라갔죠? 아 첫번째가 안맞았네 제일 중요한건 졌어? 바주카 쓰면 져 그냥 집에 가서 카큐엔만 데려오면 되는데 집에 가면은 이벤트 진행이 돼서 캐스트 진행이 되니까 집에 갈수도 없고 그냥 여기서 얘로 싸워야되는데 아... 너무 답없다 진짜 나도 바주카만 있었으면은 그냥 잡는건데 다 잡는건데 그냥 바주카 살 데 없지 이거 그냥 얘네로 잡는거 외에 방법이 하나도 없다 진짜 버프기도 없지 버프 약도 없지 이거는 카디건조에서도 못이겼다 카디건조 힐하기 전에 힐보다 딜 더 세서 갈란드를 때려서 한번 아웃을 시켜볼까? 마우러 러쉬로 버프업 아예 아웃 걸어 그렇지 셋 잠들었구요 일단 하나 자구요 아 위험하다 갈란드로 두번째 때리고 아이템으로 회복시켜 이렇게 해야지 뭐 별수 있나 안색이 바뀌었다 그정도는 안돼 갈란드로 세번째 때려 그래도 세번째 때려 어 싫어 니가 회복하고 자세 무너지 아 자세 무너진정도는 안돼 아이 바주카 야 아 이게 뭐냐 아이 큰일났는데 답이 없는데 진짜 아 저런거 말고 야 혼란 이런거 있잖아 아 아이씨 혼란같은걸 걸어야된단 말야 어 시야 좋아 시야 좋아 아 다이나마이도 안돼 깨어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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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걸고 첫번째 걸고 아 자세 무너지는거 말고 아 이거 이거 답없다 이거 랜덤 답없다 답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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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죽었어 어 끝났어 어 끝났어 속도는 속도가 느린게 유일한 그건데 솔직히 다섯마리가 폭탄 던지면은 답없지 내가 조금 더 빠른게 답이 내가 조금 더 빠른게 답인데 이렇게 길어지면 솔직히 한턴 차이거든요 저렇게 무식하게 세면은 어 내가 회복하는거 랜덤으로 조절하고 그정돈데 지금 너무 강하게 나왔어 차라리 빨랐으면은 이해해 빠른거에다가 딜이나 체력을 낮게 해서 다섯타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이러면 너무 막히는게 없잖아 상성으로 잡아야되는건데 이벤트 진행이 맵이동으로 바뀌면은 동료 있는데로 가서 바꿔야되는데 동료 있는데가 이벤트 진행이면은 이건 이미 당한 시점에서 끝나는거지 기도해야되 기도해야되 기도미터 가야되 어쩔수없다 이거 하나 이야 하나 다섯번째 애가 두번 중접됐어 그거 외에는 없어 하나 둘 아닌가 아닌가 아 하나네 어떻게 어떻게 다섯명중 한명만 걸렸는데 걔네가 중접되냐 이렇게 두번 연속으로 어떻게 된거냐 로또 맞는다 이거에요 오늘 하나도 안걸렸다 회피했다고? 저렇게 회피가 잘되는거에요 이 게임 툭 툭 아아 안돼 어 답없어 레드갈란드를 강약으로 쏘면 몰라 그러면은 전체 상태이상 걸리면서 어떻게든 될거 같은데 그런것도 안되고 아이템에 상태이상 주는 아이템도 없고 난이도와 레벨링이 흐흫 흐흫 우승자의 증표 쓰지 않는 못이럴거 같은데 안돼 그것만큼은 진짜 제발 안돼 그거는 진짜 써도 의미 없는데 안들어갔는데 딱보기에도 래리어트밖에 없어 너가 문젠데 너도 없잖아 너도 그냥 딜러잖아 조합이 개쓰레기야 허세 한번 부려봐 허세는 난 성공하는걸 한번도 못봤다 여태까지 진짜 한번도 못봤어 열받았잖아 민하토 열받았잖아 저강했잖아 화세 아 다섯명한테 쓰는데 한 번을 안걸려 열 번 열 번 쓴건데 쌍 일곱 상태이상기를 왜 만들었어 응? 적적해서 넣은거야? 어..어떡하냐 이거? 진짜로 카큐인을 데리고 오는게 불가능하지 이제 가면 이제 백프로 이벤트 진행이잖아 동료라도 밖에 빼놓던가 하..C 깜짝이야 왜 있는거냐 이거? 왜 있는거냐 이거? 얘랑 저거까지만 죽이고 하자 그렇지 내리우드 명중률 좀 봐 어우 다이아몬드 시아나 다행히 얘네여 잡아도 의미 없단 말이야 편의점 편의점 있었지 편의점 갔다 나오면은 다 잼대지 편의점 편의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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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고 있었다 편의점 있었지 쟨 됐냐? 된거냐? 됐다 됐다 쟨 된다 아 드디어 출구를 찾았다 무한 레벨링 밖에 없어 무한 레벨링 밖에 없어 진심으로 진심 무한 레벨링 밖에 없어 적어도 기계는 사라졌으니까 좀 편하거든요 굳이 얘기하자면은 어 엄발에 오줌 누기 정도지만 굳이 얘기하자면 편해졌어요 레벨업을 해서 근데 레벨업 해도 바주카 맞으면 들어가는 거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하아 안 될 거야 이리 와 이렇게 하드코어 하면 어쩔 수 없이 레벨업 해야 되잖아 레벨업 하는 거 싫어해 또 지붕적인 계산인가? 아 왜 날아간 애가 처먹고 지랄진이 짜증난 또 욕이 다 나오네 바주카나 수류탄을 사용해 보는 거 어떤 거? 바주카나 수류탄을 안 팔아요 여기서 안 팝니다 군인 군인인지 무슨 타종병인지가 팔아줘야 되고 아니면 SP 스피드외건제다? 거기서 사야되는데 없어요 여기 내가 아예 없습니다 아이템이 기간 기간총이라 권총 밖에 없어요 그리고 써도 데미지 백백인데 한에 천원이거든요 솔직히 10개 사서 하면 되는데 파는 데가 없으니까 그게 제일 문제죠 활로를 찾았다 답은 노가다였어 하하 이렇게 만만한데 얘네들은 에코자이 같은 개 쓰레기템을 주긴 하는데 만만하니까 뭐 30레벨 때 원거리 기술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30레벨 30레벨 레벨업을 하면 일단 방어력이랑 공격이랑 체력은 다 올라가니까 그것만 봐도 나쁘진 않지 올라가 벌레고 나발이고 신경 안 쓰고 다 죽여 얘 안 맞잖아 레리어트 군노 써 그냥 안합니다 아침에 만두 먹었습니다 쏴 때려 아아 세상 맙소사 미너스 죽었어요 다이아몬드 씨 한 번은 더 싸울 수 있는데 한 번 싸울려고 올라가면은 밥먹대가 너무 멀지 아 내가 아니다 게임 캐릭터 식사하란 얘기였구나 하긴 밑두껏 없이 나한테 식사하라고 해야겠어 죄송 자의식이 강해서 다 그런게 좋은거 아니겠습니까 레벨을 깨는데 얘 좋더러 센데 공중 때리고 랠리어트 잡고 잡고 좋아 300 아 4차에 나왔는데 이 정도면은 조타로 세긴 하다 조타로가 그게 있긴 하네 툭심이 하나 정도 나와주면 나와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저기까지 올라갔는데 어 탱크 없으니까 진짜 텅 비었네요 여기는 여기 위에 워더돌즈 하나 있었죠 돌즈야 돌즈야 분노랑 슈퍼 호라로 하나씩 잡아 분노랑 슈퍼 호라로 하나씩 잡아 그렇지 그렇지 다이몬드씨 두개 훌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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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올리는 내가 황당하다 분노랑 분노러 씨를 아 오라오라 씨를 왜 쓰니 아 진짜 헷갈려 죽겠어 다 오라니까 오라오라야 됐어 됐어 결과는 같으니까 지는거 아니겠지 분노러 씨랑 슈퍼 호라 분노러 씨랑 슈퍼 호라 야 죽는줄 알았네 화나겠다랑 내가 심판한다 아 되게 성격이 특이하다 약간 몰입이 안되는데 약간 찐따 같은게 나랑 어울렸는데 얘 너무 상남자라서 조금 그렇네요 약간 찐따스러운게 약간 맘에 들었는데 좀 그렇네 아 이제 못 죽였네 돌멩이 던져 척지 그렇지 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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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0원이네? 12,000원이네? 여기 못 얻을지 있지 않았어요? 여기 아니었나? 왔구만 하... 좋아, 공주 그렇지 미너토, 그렇지! 아까부터 2업씩 더한 거죠? 이기지 않을까, 이제? 가자! 레벨업의 상승폭이 좀 높으니까 죽이지 마, 어차피 100원짜리야, 도움도 안 돼 거의 풀이고 30을 찍어야 되는데 만약에 지면은 진짜로 여기서 크게 진다 그럼 30이거든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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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 13. 들으싼 자세히 왜 저러냐 가랭이 그 차일까봐 저러고 있는건가 기술은 배운거 없으니까 그냥 랠리어트 갈기입니다 기도해요 여기서 이제 실력이 너무 많으니까 먼저 소모전으로 죽이고 그런건 안되고 둘 좋아 손이 없었고 거의 양념 잘 쳐야된다 야 데미지 잘 박힌다 하나 아 데미지는 좋았어 둘다 피했고 다이너마이트 한 번정도 괜찮을거같애 아 진짜 더럽게 약하다 하나 버텨줘 제발 아 무너졌다고? 아 랠리어 써야돼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제발 제발 봐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제발 봐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너는 써 너는 써 너는 써 너는 써야돼 회복이 회복이 꿀려 아 야 무슨 다 피해 바주카 맞는다 아씨 미나토가 제기불룡이야? 졌네 우리 서로 마사지나 해줄까 우리? 거절당했네요 이거 답이 없어 난수가 너무 커 난수가 데미지가 한자리수에서 30까지 왔다갔다 하면은 사실상 재수없으면 안 들어간다는건데 상대이상 상대이상 걸릴 확률도 굉장히 낮고 이거 레드갈란즈인데 답은 아무리 봐도 오라오라 자체 아웃시키는 확률 비슷하니까 조타로로 넘어트리는걸 시키고 레드갈란즈로 디오프를 걸자 아 데미지가 너무 적지만 그딴거 시켰을때가 아니야 아냐아냐 근데 그러기에는 체력이 너무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딜을 꽂아봐 중거리를 스파스는 너무 약해 분노 러쉬하고 마하 러쉬 그렇지 둘 셋 좋아 아 이게 뭐니 좀 아니지 야 하나 마 마 좋아 이게 난데 어 이번엔 반대로 해보자 렐리어트랑 슈퍼 오라오라 첫번째 어 그래 슈퍼 오라가 더 세네 이게 이 조합이 맞나보다 문제는 렐리어트가 어이가 없네 슈퍼 오라랑 렐리어트 조합이 많은 것 같다 렐리어트 명중률이랑 명중률이 낮아서 자체적으로 이제 아웃시킬 확률이 낮긴 한데 뭐 어쩌고 어떻게 써 그냥 해야지 기도해 나 아직 한 마리도 못 죽였어 이거 뭐야 렐리어트 렐리어트 슈퍼 오라 야 진짜 너무 잘 피한다 미친 쓰레기 게임아 그나마 딜은 잘 박혀 야 너무 잘 피하는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다섯 명 중 두 명이 피하는 거 심하잖아 자 이래 아 근데 많이 날라갔다 맞은 놈들 다 날라갔다 제발 죽여야 된다 이 정도면 죽어 좀 만약 바죽허섰으면 다 전멸했어 아 미친 야 원턴킬이면은 솔직히 기술 쓰면 다 원턴킬 나거든요 둘 다 한꺼번에 근데 답이 없어 이거는 이미 여기서 이제 마사지를 하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죽는 거야 무조건 이렇게 죽는 거야 조타로로 안 돼 조타로 레드 갈란 조합으로는 기적의 여섯 명의 동료와 아직 걔 합류 안 했으니까 여섯 명이잖아요 나 포함해서 아니 다섯 명이지 나를 빼야지 열여덟까지 스탠드 50 5팔에 40 거의 80분의 1의 확률을 뚫고 지금 못 깨는 조합이 걸린 것 같은데 기도 해야지 장비 전략 다 소용없습니다 장비도 없고 전략도 없어요 바꿀 장비가 없습니다 역시 딜로 죽는 거기 때문에 상태 이상이 아니라 의미가 없어요 내가 상태 이상 걸려서 죽는 거면 알겠는데 딜로 많이 죽는 거기 때문에 원턴에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자 갈란즈랑 러쉬 조합을 하자 상태 이상을 넣어서 내가 살 확률을 올리고 상대 이상 하나도 안 걸렸네 상대 이상 하나도 안 걸렸네 잠들었구요 야 아이씨 체크메이트 뭔데 마주카급이야 데미지가 이거 원턴이야 그냥 원턴에 풀피워도 원턴이야 풀피워도 아니었지만 솔직히 풀피워도 원턴이었거든요 저 정도면 이게 장비고 뭐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략이라는 게 없어요 전략이 뭐가 있겠습니까 수비 구쳐도 의미 없을 것 같은데 파괴력 같은데 돌격한다 2판 4판에 2판 4판에 2판 4판에 2판 4판에 기도 메타 하자 노가드 러쉬다 어차피 맞으면 죽어 죽기 전에 죽인다 속도도 얘 느리니까 방어력 올리느냐 딜 올리느냐인데 딜이다 멜리어트랑 딜로 잡을 거니 그냥 그냥 때려 뭐가 바뀐 거니 딜이 아니 뭐 다 날라갔는데 저렇게 돼 체력이 너무 많아 몇인지도 모르겠어 극혈이야 극혈이야 야 날라지는 거 봐라 아 안 돼 이거 방어력을 해 볼까 데미지는 올라간 게 없다 왜 바꿨는지 모를 정도 안 올라갔고 왜 바꿨는지 모를 정도 안 올라갔고 시각의 이래요 지살역 지살역 그래도 고정으로 떨어지잖아 공격력은 고정이면은 나 공격 높으니까 상관없겠지 속도는 원래 느리고 느려도 쟤네가 더 느렸으니까 괜찮겠지 레벨업도 됐고 그쵸? 내 생각에 방어 이득만 거의 챙긴다고 보면 될 것 같다 데미지가 지금 30이 빠꾸되긴 했는데 20으로 가는 기분도 안 갈 것 같다 솔직히 원턴인데 20이어도 전체들에서 20씩 빠져도 5,20에서 100이 빠져도 원턴 킬인데 그래도 그래도 굳이 하자면 내가 날라가는 변수가 죽었다는 거? 세목 날라갔죠 데미지 하나도 안 반감 안 돼 하나도 반감 안 돼 뭔가 날라가는 거는 잘 날라간다 날라가다 내면 날라가냐 셋 날라갔죠 좋아요 뭔가 좋은데 전혀 능력치 상승한 거랑 관계없지만 들어오는 것도 똑같고 뭔가 이번 판이 잘 봤는데 셋 하나 정도 죽어줘야지 내가 좀 마음이 편할텐데 그렇지 그렇지 넷 이거 좀 아닌 듯 망했는데 이제 했 봤어요 방금? 뾰롱한 거?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이거 이제 깨라고 만든거냐? 신정보사 실패 30 씻자 그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것 같다 잘 생각해보자 10마리 잡으면 1업이거든요? 30마리 잡으면 아니 겨울씨 상승폭이 올라가지 내 생각에 60마리 잡으면 될 것 같다 10마리가 아니지 20마리지 그럼 120마리 정도 잡아야 된대 몰라 잡아 어쩌겠어 데미지는 이렇게 좋은데 거리 때문에 안맞아 쟤 빠지니까 적.. 진짜 좋게 나오긴한다 근접 둘이면 아 스피리치가 없는게 약간 불만이긴 한데 조타로는 때리면 안돼 걔는 회복이 없다고 넌 그렇게 체력이 없냐? 아 야 이거 어떡하냐? 쟤한테 아이템 쓰는거 너무 아까운데? 아까로 써? 몰라 회복템 전류난게 있으면 몰라도 기습이요? 저 새끼까지 다이너마이트 던져? 썬더빔? 골 때린 놈들이네 골 때린 놈들이네 다이아몬드 C 아 체력이 부족하다 좀 비싼거 좀 매길걸 너무 아낀다 덤벼 간호사 덤벼 스피리치 던 스피리치 덜 제외하면 얘네가 그나마는 안돼? 버티는 것들이 제법 버티고 카케인을 업 안하고 얘를 업어다니네 타이네놈? 어 좋은거 나왔죠? 완전 좋은거 나왔죠? 저렇게 좋은걸 내가 막 써서 그래 다 나 때문이야 저런 좋은거를 내가 좀 아껴 썼어야 됐는데 야 왜 스피리치 안나와? 저기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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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있는거 봐라 아 이건 좀 아니지 야야야야야 무슨 데미지를 이따위로 쳐놓았냐 지겠는데? 빠르고 강해 체력은 솔직히 별로 없는데 방어력 정신력 방어력 혹시 정신력 쪽인가? 그 그게 뭐야 저 스탠드가 파괴 그 마문둥치가 아 왜 또 기습을 당하냐? 내가 가서 부딪쳤는데 이해가 안되네 아 내가 부딪쳤는데 왜 기습이야 다이너마이트 방어묻 다이너마이트 방어묻 다이너마이트 방어력은 방어력이 되는줄 알았죠? 아 저거 쎤나 세네 내가 파리한테 욕을 하다니 파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파리가 무슨 죄가 있겠어 다이너마 13,000원 아 이거 불안하다 내가 성공이지 제발 그렇지 이제 성공인 것 까지 제발을 해야돼? 나오라고 받기만 하면 돼 그렇지 아 기적소 앞서있다 야야야야 자아 아이템으로 회복을 해야겠는데 링기닛 못먹잖아 아 잠깐 푸딩 일단은 채우고 에리어트 마하오라가씨 아 내가 왜 쟤 데려왔을까 사실 고민했거든요 야 폴라레프라 폴라레프 나 앞둘 데려갈까 걔네 둘데려갔으면은 중거리 있어서 무조건 깼는데 야이 뭔짓이냐 이게 무슨 주인공이 이렇게 흐잡하냐 아휴 안나 쟤끼 체력이라도 올려가지고 버텨던가 해야지 이거 스킬을 알려줘 스킬을 30레벨 스킬을 배워야돼 뭔가 스킬 게임이야 그렇지 위치 위치도 외울 것 같다 야 한 바퀴 돌면은 기습을 당하고 지랄일까 아자아 쟤 이쪽에 두명은 못먹겠다 내려가야겠다 여기였나? 비싼거 매겨 그냥 먹고 뒤져야지 올해 사서 뭐하냐 아아 이게 이게 뭔짓이야 내가 게임을 하는건 24 좋아 게임하고 있죠 이거 25 찍으면 내 생각에 뭔가 있어 내가 25 찍어봤었지만 뭔가 또 있길 바래 내 소망입니다 다녀와바드 저거 쟤 한번 뛰는거 볼라고 돈을 왜 따라다녀 더 없어 더 골 때리는게 뭔지 알아요? 여기 회복템 사려면 자판기 밖에 없어요 자판기가 있긴한가? 있었나? 야 왜이렇게 시력 없냐 지금 방어력과 데미지를 어이 타이네놈 좋아 고루 고루같은 방어력이 왜 떨어졌지? 지속력 공격력 아 나 파워 진영이야 지금? 아 2판 4판 진영이구나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할말이 없네요 자 다시 그럼 방어진영으로 바꿔봐 지금 보자 144에 37 얘만 보면 되잖아 세이브 안했구나 일단 방어로 해봐 야 좋은데 데미지가 많이 떨어진 것 같긴 한데 딱 보기에도 지속력 있으면은 나쁘지 않겠지 뭐 죽는 것보다 나으니까 아 물론 미사일 맞으면 가니까 의미가 없긴 한데 네 원격 방어가 내가 알기로 원격 제어 얘기하는 거 군중 제어 에 원거리 데미지가 아니라 공중 제어 효과 얘기하는 걸 겁니다 전에 썼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갬치 얼마 차이나 차이가 안나 뭐야 스킬 데미지는 그냥 고정인가 그러면 필요가 없잖아 애초에 공중 제어 공중 제어 한번 볼까 확인만 해볼까요 그럼 의심할 수 있으니 확인하겠습니다 속도도 필요 없잖아 원격 방어 아 아 근데 이건 뭐 똑같잖아 방어 자체를 하면은 회피 되는 거 맞잖아 회피 회피율 스피드 상승 방어력 저하 아니 이게 스피드 상승이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튼튼하긴 하네 폭도도 좀 올랐고 아 도망친다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레드 갈란저 들고도 도망쳐야 돼 카디건조로 도망 잘 안 쳤는데 아 조금 그렇다 야 근접은 세니까 도망친다가 좋겠지 도망친다 아니 회피한다 그런 거면 안 돼 왜 도망친다 야 사람 짜증나게 회피한다 상관 없잖아 스킬은 거의 고정 데미지니까 필요도 없고 애초에 스킬 데미지가 고정이면은 힘 같은 거 필요가 없잖아 아 부양사를 치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회복을 하면 되니까 너무 한 거 아닙니까 예쁘게 입퇴 욕이 왜 저걸 때렸지 폼타 때려 야 더럽게 쓸모없다 방금 실화해요 열심히 하자 아자 아자 파이팅 녹아다 해 기습만 아니면 돼 오케이 체력 65인가 보다 15,000원 이렇게 녹아 달아다니 세상에 피피 좀 하지마 파리 새끼야 그렇지 25까지 보고 야 고정 데미지 너무 혐이다 너무너무 혐이다 고정 데미지 진짜 너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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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혐이다 아 또 우째 이거 우개 쓸까 딴 거 몰라도 방어력용 속도가 짜인 것 같다 풀이 아니네 풀이 아닌 건 상관없지 25를 일단 찍고 와 녹아다 안 할 줄 알았거든요 이거 목록 보고 이벤트 없다고 그래서 왜 일로 왔냐 절로 가야 되는데 아휴 됐어 가 절로 가나 일로 가나 거기서 거기지 기습 아니고요 30레벨 중거리 기술 진짜 그거 있으면은 다 죽이겠지 진짜로 짜로 진짜로 선 Magazine 왜 가서 없냐 여깄죠 아 왜 기습을 당하고 지랄이세요 미치겠네요 왜 기습을 당하는 걸까 안 당해도 짜증나는데 딜 좀 준 거 같기도 하다 이렇게 보면은 25레벨 아무것도 안 배우냐 음 잘났어 안 배워 잘났어 또 기습이야? 롤에 도움이 많나왔다 파세탄 적지 그렇지 깔끔 가자 열심히 힐 하자 아 경찰 좀 그만 나와 경찰 왜 이렇게 많아 이 동네는 나 안죽여서 그런가? 미치냐 미치냐 아 미치구나 아 제일 비싼 거 먹여줍니다 열심히 하자 어차피 하기로 했는데 열심히 해야지 내가 이거 추석 아니면 언제 하겠어 미친 짓을 아 저 오늘 1부가 5시간이고 3시방정 이고요 2부도 있습니다 따로 약간 혈압 좀 낮추고 할게요 지금 혈압이 좀 많이 올라왔거든요 조금 낮추고 하겠습니다 아 좀 압이 좀 있네요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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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는 기계가 혈압 재는 기계가 집에 있는데 안 재는 기계가 집에 있는데 안 재는 혈압을 알 것 같아 뒷목이 아프다 뒷목이 아프다 뒷목이 아프다 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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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니깐 그렇네 개 쓸모 없네 아까 만원으로 파워 올린 게 무의미하잖아 파워가 끝까지 올라가면 평타가 세겠다 스킬이 필요가 없겠다 아 열심히 올리자 속도 올리자 속도 다음엔 속도 올리고 뭐 아무것도 다 올려 그냥 방어력 올리던 정신적으로 올리던 좀 있으면 30이다 30만 되면 다 뒤졌다 여기 처음에 진입할 때 레벨 20대였죠 20 초반대요 초반 이런 미친 노가다를 하게 될 줄이야 아니에요? 드래곤볼이 레벨 올라가는 전투 상승폭이 이 게임이랑 같아요 똑같아요 내가 계산해보니까 똑같은데 약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솔직히 이것보다 드래곤볼이 재밌어요 재미있긴 한데 이게 재미없다는 건 아닌데 재미있더라고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제 게임이 이제 내가 하면서도 헷갈릴 정도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더 헷갈리겠죠 그게 문제인데 게임 자체는 굉장히 수작입니다 이게 좀 이 게임보다 잘 맞는 거 같아요 물론 스토리라던가 진행 방식 그런 거 따지면 이게 훨씬 난 거 같은데 약간 옛날 감성을 잘 살렸어요 이거는 솔직히 좀 지저분한 감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림 보면은 그거는 아주 저급한 그림인데 이게 더 나은 거 같은데 그림은 드래곤볼 건은 근데 뭔가 약간 이제 움직임도 있고 약간 포인트를 잘 찝었어요 약간 이제 그림체는 구리인데 재밌는 만화 같은 그런 느낌으로 포인트를 잘 찝어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깜짝이야 적인 줄 알았네 아 이리와 기습만 아니면 돼 기습해도 쟤네보다 낫다 체력이 짱인 거네 체력을 올려주는 약을 안 팔았잖아요 그쵸?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혹시 뭐 약 사는 데가 두 군데고 뭐 그런 건 몰라도 다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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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기습은 아니야 기습하란 얘기는 아니었는데 눈치가 없네요 좋아 아까 그 젤리 나올 때 공중에서 회전하는 거 멋있었어 맘에 들었어 29가 아니라 28이었군요 아직 멀었네요 하... 목소리... 뭔가 목소리 톤도 그렇고 착해진 거 같지 않습니까? 게임의 힘인가? 약하다 뭔가? 아 내가 저 편의점까지 갔다 와서 여기로 오는 게 너무 힘들다 29레벨 2업 5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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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기습이야? 강한거 맞으면 죽는다 아 다행이다 아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가자 회복하자 아 저 녀석을 못 죽인게 너무 하니다 죽여 죽일 수 있어 따라왔으니까 죽인다 내가 기습도 아니었고 돌 던지고 마우라 러쉬 잘 맞추면 한방에 잡는다 깔끔하게 써 어차피 쓰기로 한거 피하셨다고요 돌멩이는 그렇지 예쁘게 잡았죠 이런 애들만 있으면 얼마나 기뻔 내가 얼마나 해피해 많이 올랐다 진짜 진짜 많이 올렸다 카케인보다 세진거 같애 조타로가 여태까지 한번도 안올리다가 지금 올린거거든 지금? 이맵에서만? 이맵에서만 올렸는데 여태까지 계속 올린 카케인보다 센거 같애 어어 진짜 많이 올렸다 진짜 진짜 지금 구형신이랑 싸우거나 뭐 디오 앞마다까지 갔을 만큼 올린거 같은데 그건 아닌가? 아니군요 근데 많이 올리긴 해 솔직히 빨리 오면은 지금 레벨로 디오까지 갔을겁니다 빨리 왔으면은 적당히 죽이면서 갔으면 저 절같이 생긴건 뭐냐 300원짜리 먹어주고 타이내놈 제발 주세요 돈이 5천원인가 있지 않았나요? 왜 나 돈이 왜 18,000원인데 저 그렇게 많이 사먹었는데 저는 세모님께 다 궁금한게 있는데 게임 돈 하니까 궁금한게 있는데 게임에서 돈벌어가지고 현금으로 바꾼다 그러잖아요 진짜 가능해요? 난 듣긴 들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인터넷으로 거래하는거 아닌가요? 그거 진짜 돈이 벌어진다고 내가 듣긴 했는데 내가 리니지는 들어서 리니지 보니까 수긍이 가는데 솔직히 그 버는거 보고 진짜 그렇게 벌려면은 얼마나 그 게임에 이제 정점에 서야된다는거야 아 야 그렇게 예쁘게 골고루 내려주니까 감사하잖아 깔끔하게 자꾸 간다 몇 바퀴야 이게 됐다 이 정도면 전부 다 궁금했어요 나는 그런걸 해본적이 없고 있다며 옛날에 들은거 정도지 유성파쇄였나? 아 척지였지? 그렇지 강하다 척지가 무슨 데미지가 이게 파워를 받나보다 스킬 데미지도 파워를 받나보다 근데 안 받는게 거의 다고 어 데미지가 고정이잖아요 특히 약한 오라오라 같은거는 지금도 20이잖아요 이렇게 세져도? 그리고 이제 척지같은 특별한 것들이 많나본데 노가다용 세팅 그런거는 솔직히 굳이 그 인터넷 거래를 안해도 보통 노가다 할때 하잖아요 예전에 제가 수많은 게임을 거쳐가면서 또 그런짓을 하지 않았습니까 강제로? 아크에서도 했고 아크에서 했나? 아크에서 했던거 같기도 하고 약간 이제 그런게 있잖아요 그런건 알겠는데 궁금한게 아 그 리니지같은 먼치킨게임은 제외하고 아 이거 뭐 이따로 맞았냐 아이씨 어 살았네 선판 안해봐서 모르겠네 안해본거 아니에요 옛날에 해봤던거 같은데 기억이 안나네요 얘 말고 그래 쟤 기습만 아니면 돼 근데 나 던파가 저기 그걸로 알고 격투게임류로 알았는데 유튜브 영상보니까 그냥 뛰어다니면서 스킬 한번씩 쓰는 거더라구요 게임이 이제 길어지면서 역시 RPG 게임이다 보니까 개작살난거같은데 하하하 개작살 아 여깄다 이거 이거밖에 없어 살까지 오줌? 야 많이 샀다 나는 궁금해지게임 3 나는 궁금해zie 5090 한의 인 aplreek 5 4 4 조금 여깄어요 으 으 난 궁금한게 에요 크 하는 방식 같은거 솔직히 저도 으 알 것 같거든요 대충 왜 그 게임 안해봐도 세팅해서 노가 다고 알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하다 돈이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게 짰 습니다 니니지 같은건 이야기했는데 니니지 성주 같은건 진짜 그 게임계의 완전 정점 아닙니까 극소수 다른 게임에도 그렇게 되요 이미지가 진짜 넘사벽으로 과금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바일 게임만 봐도 한율 따라 다른거는 다 똑같죠 뭐 한율에 따라 다른거는 심지어 제 광고 수익도 한율에 따라 다릅니다 달라봤자 어차피 10만원도 안되지만 간다래 아 이거 너무 사기야 심지어 기습을 해 자꾸 빠르다고 미친놈이야 분노러시 슈퍼 오라오라 아 다행이다 아 예쁘게 들어갔죠 아 항상 그게 약간 궁금했어요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 좀 갔다 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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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으로 봤는데 게임 그 대회 같은 게 게임 회사에서 밸런스를 조정을 하니까 스포츠 대회로 만드는 게 사실 그게 약간 불합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에서 근데 이게 사업성이 좋아서 한다 그러던데 사실 밸런스 같은 걸 떠나서 그냥 사업성 때문에 하는 거면은 어 그 밸런스 똥망이 게임들도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RPG 게임들 약간 그런 RPG가 이제 직업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직업이 컨셉이 다 다르니까 그런 게임도 일단 사업성이 되면은 밸런스로 대회 따져서 무슨 대회가 있어서 뭐 내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업성이 좋아서 하는 거면은 그런 것도 나중에 뭐 지금 생길 일은 없겠지만 이제 뭐 이제 VR 도입 됐고 VR 가격대 떨어지고 게임이 이제 비판도 낮아지고 사업성 좋아서 이것저것 흥하고 이러다 보면은 VR RPG 게임 막 이런 것도 대회 같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냥 그렇게 흥해서 게임이 완전 흥하게 된다 게임이 이제 RPG 계통으로 지금 솔직히 말해서 롤 스타크래프트 이런 게 거의 좀 정점이 있잖아요 물론 장르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게 생기면 진짜 RPG 게임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돈 진짜 많이 벌겠다 정해진 평균가에 거래 양 신용 따라 싸지거나 비싸지고 거래 수도 그거는 그거는 어딜 가나 그래요 그런 유무가 아니라 중고나라가도 그래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보면은 유머 게시판에 그래픽카드 새로 나오고 그래픽카드 가격 떨어지고 채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겁니다 거래 범위에 그런 거는 똑같은 거기 때문에 척지 척지 세지는 건 아이 이게 뭡니까 둘 다 아 거래 한 적 있어요? 뭐 거래했어요? 개 궁금하네 뭐 거래했나요? 예전에 그 있잖아요 그 가수 아저씨들 아저씨들이 행사비 대신에 리니지 칼 받았다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솔직히 리니지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나 집행검이면은 엄청 비싸다는 거 있잖아요 아 그렇게요? 옛날에 울티만가? 서울대생 공부 잘하는 게 친구가 있는데 내 친구가 아니라 그냥 그런 사람이 있는데 뉴스에 나왔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한테 천만 원짜리 망토를 사줬는데 그 친구가 게임을 하다가 그 친구가 나랑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이 게임을 하다가 잃어버렸는데 그것 때문에 자살하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난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그걸 느꼈거든요 게임이 이렇게 비싼 아이템이 있다는 거를 비싸서 해봤자 뭐 왜냐면은 그때 당시는 언제야 근데 거의 뭐 15년? 15년 옛날이니까 그 당시에는 온라인 게임이 그렇게 모를 때니까 내가 모를 때가 아니라 온라인 게임 자체가 그때는 그렇게 있지 않았나요? 어쩜 시발점이 아닐까 싶네요 리니지 같은 게 여기 15년 전이면 제대로 된 온라인 게임도 없었던 것 같은데 신기하다 지금이야 뭐 시대가 많이 지났으니까 게임의 그 값어치가 좀 대중화되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온라인 게임 하는 사람도 지금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었잖아요 다 이렇게 가치가 있어서 나 너무 이렇게 참 잠깐만 아 야 이거 아니지 진짜 무슨 해피망투 졸렀냐? 아 이거 뭐야 세번 영속은 얘네한테 지겠는데? 막 가네 이제 아주 근데 얘네 잡을 데가 아니야 나 빨리 편의점 갔다 와야겠어 너무 떠들면서 사니까 정신 못 차렸는데 좀 갔다가 아 나와서 해보 그럼 그 예전에 그 아 뭐지 게임 설전이었나? 거기서 나오는 온라인 게임에서 자체적으로 현금 거래하는 거 어 그런 것도 돈되겠다 만약 거래소 같은 사이트로 돈보는 사이트 운영하는 그런 쪽에서는 그런 거 나오면 작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게임하는 입장에서 되게 게임 파는 입장에서는 되게 괜찮을 것 같은데 현금 거래 시키는 게 오히려 어 돈 다 이거 벌 거 아냐 다 돌격! 그래! 아 드디어 배웠다 이거 얼마 지금 오후 2시거든요 아 돌아버리겠네 레벨 27이야? 좋다로? 미쳤다 진짜 미쳤어 미쳤어 무슨 노가다야 이게 갑시다 잡아야지 이제 돌격인데 중거리 기술이래요 돌격이 30레벨 기술입니다 나 옛날에 마비노기 꽃사슴 귀엽게 생각해서 산적 있는데 그때 마비노기 플레이 타임이 제 인생 총 플레이 타임이 3시간이 안될텐데 꽃사슴이 너무 귀엽더라고 노루 노루 그런 쪽이 취향이었으면 재밌었겠어? 내 취향인 온라인 게임은 없나? 근데 옛날에 저도 온라인 게임은 잔표 물게 했거든요 애매모는 조금씩은 다 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아기자기한 건 뭔가 어울리는데 약간 이제 화려한 그래 검은 사막도 그렇고 솔직히 좀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돌격 있지? 10밖에 안 돼? 야 이거 불안한데? 한번 해봐 어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상태상 안 걸리면 오히려 손해지 야 근데 너무 데미지 140은 너무한 거 아니냐? 나 체력이 270인데? 씨 너무한 거 아니냐 진짜? 타이... 타이내롤 타이... 타이내놈? 이거 좀 아니지 돌벼 타이내놈으로 일단 버티고 타이내놈이 더 좁네 이렇게 보면 데미지 진짜 많이 들어간 건데 소탈로와 합치면은 분산이 돼서 의미가 없어 아 그것보다 이거 어떡할 거야 나 약하잖아 돌격 셀 좋아 놨지 당연히 후반 기술인데 가성비 좋은 기술인가 설마? 나 마나 많이 들어서? 그런 걸 지금 넣어놓으면 어떡하니 지금 아이템을 쏟아 부어도 못 이기는데 다행히 바주카는 어느 정도 빠진 것 같아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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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모드 씨 제발 너도 씨해 에스플 빨아먹는 기술도 없고 일단은 긁어 회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체력이 많이 달았다는 걸로 들어가는 거죠 반은 달았겠죠 너무 랜덤성이 커 어 다행이야 하나 피했어 회피가 어느 정도 이게 된다 날 지켜주긴 한다 그렇지 회피를 해서 그런지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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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얽 내가 넣은게 300이 안될거 같은데 야 두명 채우는거 알잖아 다섯명중에 알잖아 이거는 그래도 다섯명이니까 믿고 간다 마지막에 죽이자 마지막에 죽이자 아 걔 마지막이 아냐? 의미가 없지 좀 후달리는데 나 어떡하지? 좀 후달리는데 어떡하지? 아 위험해 죽어 이리와 죽어 200들어갔어 이미 야 나 200넣고 쟤네 회복하고 상태이상 걸었다고? 도라이네 하나라도 죽여야돼 하나라도 죽이는게 내 생각에는 그거다 아 야 미쳤어 야 회복했는데 원턴이야 이거 안돼 어 이거 안돼 이거 어 그냥 안돼 근데 레벨에 3차이나는데 미나톤보다 좋다는 체력이 더 많네 마나도 더 많을텐데 안돼 못이겨 이거 레이저 가진 카디건즈가 있어도 승패를 장담할 수가 없다 있어도 솔직히 원턴에 죽어버리면은 깜짝이야 지금 왜 저래 아 이거 안된다 그 무렵 안돼요 그 무렵 아니에요 아저씨 레벨업을 더 해야되나? 아 진짜 살게 없으니까 내가 미치겠네 아이템을 살게 제일 지금 효율이 좋은게 다이아몬드씨랑 다이아몬드씨랑 그 상태상 사실상 안걸리거든요 너무 이거 학교에 없으니까 답이 없어 똑같은 애가 둘이야 조조랑 나라 아 님들 근데 더 웃기는게 뭔지 알아요? 저 엔딩 봤을때 저번에 조조 레벨이 31이었어요 27이란 말이야 지금 아직 구형신이고 나발이고 한참 못봤는데 근데 이러면 안돼 이거 너무 정도 정도가 있잖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 자녀가 가자 더이상의 레벨업은 의미가 없어 별로 세지는 것도 같지도 않고 데미지도 랜덤이고 진영을 짜는 것도 진영도 이게 제일 나은 것 거에요 솔직히 말해서 데미지도 올려도 의미도 없고 기술로 잡아야 되는건데 여기서 바꿔지지가 않으니까 진짜 뭐 비밀상점 그런거 없어 상점이 너무 없어 세븐일레븐이랑 자판기기 두개밖에 없어 자판기기 두개밖에 없어 자판기기 두개밖에 없어 그렇다고 뭐 능력을 올려주는 것도 아니고 전투조중에 아 절대 안돼 절대 안돼 진짜 우승자 증표는 절대 안돼 어떡하지 답이 너무 없는데 이거 뭐 조이 약점이 따로 있나 화약 한번 써봐 골 때리는게 화약이 아 저 회복이 있으면 진짜 답이 없어 에스피를 빨아먹는 수준밖에 없어 이거는 진짜 너무 너무 답이 없으니까 내가 뭐라고 할게 없어 이거 어떻게 해보자 돌파구가 있는데 변수가 없어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는데도 없지 동료를 못 바꾸지 근데 세이브는 망했어 그리고 세이브도 이미 다 해버렸거든요 한바퀴 돌려서 이젠 방법이 없습니다 조이를 죽이고 말겁니다 조이를 포기하거나 이 게임을 포기하거나 난 지지 않아 변수 있는 스킬도 써야되는데 솔직히 너무 안걸리는 정도 회사 하나 써봐 아 화약 둘 다 써 그냥 어 둘 다 화약 써 단일이야 이거? 아 기관총은 또 강력이네? 못때리네? 화약 구라구요? 야 이거 오라오라보다 약하잖아 그건 아닌가? 오라오라랑 비슷하네 근데 상태 이상이 안걸리네 갈란지야 아 이거는 갈란지고 슈퍼오라야 잠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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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해야돼 기도해야돼 바주카 안나오게 기도해야돼 어어 경왕이라고? 아 웃기지마세요 경왕같은 소리하지마세요 진짜 열받으니까 어디섰겠다고? 화정 풀렸어? 야 너무 많이 참았는데 이거 아닌데 아 아직도 안풀렸어? 아 이런 못이기잖아 개 쓰레기게임아 하 존나 어이없네 진짜 야 격왕 2톤이라고 나 다섯 다섯톤이야 쟤네는 다섯명이야 피하는거 더럽게 잘 피하네 너무 쓰레기게임인거 아닙니까 이거? 난이도를 그냥 생각을 하고 넣어놓은게 아니야 그냥 스펙만 낮춰놨어 그리고 이게 종류가 다양한데 구성이라도 어떻게 이거 하 카큐인같은 애들 밖으로 빼야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 아냐 아무리 앞둘이 지금 누운 직후라 그래도 그렇지 카큐인 나가서 조사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야 카큐인같은 애들 누구 한명으로 내보내야 되는거 아니야 다 안에 쳐놓고 내가 안에 들어가서 이빙이 시작되면 어떡하나 하 그래 아 전처럼 문안에 들어가서 한숨 때리면은 한숨은 아니지만 어디다 봐 대화를 통해서 이벤트가 진행이 된다 이해하겠는데 들어가도 되고 동료 다 안에 넣어놨어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해야돼 하나씩 죽여 일단 하나 죽이고 하나씩 죽여야돼 강압기로 못 죽이고 힐도 있으니까 발람 때려 슈퍼오라 90 일단 체력을 레피셜로 계산을 해보자 500이라고 칩시다 일단 500 넣어보고 생각해요 체력 일단 300을 회복하고 얘네는 300 회복이면 완전 회복이면은 카디건조 회복인데 개석이야 진짜 미친놈들이야 지금 자고있죠? 분노러씩 갑니다 그럼 분노러씩 가도 없잖아 그냥 돌격해야지요 돌격하고 자 봐봐요 봉중 날아갔죠 300 들어갔죠 일단 데미지는 다행히도 다행히도 기적적으로 지금 별로 안 뜬다 갈란도 때리고 슈퍼오라 400 가까이 들어갔죠 지금 450 가까이 들어갔죠 상태 이상 하나도 안 들어갔죠 너가 와인을 써 파문 와인을 써 그리고 죽어야된다 500으로 어 그래 500이네 진짜 500이네 야 근데 파문 안에 되게 좋다 이거 이렇게 좋았어요? 개석인데? 일단 일단 4명이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한숨 돌려야돼 인정? 이겼다 이거 진짜 이긴거 같은데 나 어떡하죠? 이겨버렸네요 아 말하자마자 바주카 쏘는 것 봐 개 이거 파문 와인 사오면 이길거 같은데 아 이거 너무하잖아 이거는 개새끼 회복했는데 더 달아있어 체력이 근데 욕을 안할 수가 없어 아빠 이게 정상이지 그치 약간 이 랜덤성이라는게 있어야 될거 아니야 보자마자 그렇게 때려놓으면 어떡해 자기가 자해를 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이게 대추가 되네요 야 레드갈란즈 150 시야 사라졌죠 데미지 안들어오고 이런 저기서 킵해놓고 다른 놈 때릴까? 아니야 분노로 시작해라 이게 회복이 있기 때문에 상태 이상으로 아예 기록을 시켜서 딜을 못넣게 하고 싶어요 아니 아예? 미치 않아있죠 80이죠 230 들어가자 230 아 예 회복해야 된다 아 이거 되냐? 여기까지 넣으면은 왜 40 들어가 270 방어했구나 230만 넣으면 된다 230 아 이거 좀 아니지 아 진짜 미쳤어 파문 와인이랑 저거랑 금메일 같은데 이렇게 회복되면은 정말 좋은거 아닙니까? 하.. 너가 때리자 이거 회복하면 그냥 도로 무이거든요? 이제 130만 까면 된다 아 이거 딜로 죽여야 된다 무조건 내가 맞더라도 체력이 지금 굉장히 아슬슬한데 하.. 돌벽을 때리고 아 이거 회복해야 돼 안된다 이거 죽으면 의미 없어 저 녀석이 회복을 안하길 빌어야지 어 그래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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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했는데 상태가 하.. 의지같네요 렐리오 때리고 때려 아 나 일단 죽이고 시작해 그렇지 또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10앤옹맥이고 넌 자일해야지 C로 와아 아이템 이렇게 개 이렇게 많이 퍼준단 말야? 호맥인단 말야? 10앤옹을 사고싶어요 아 이게 뭡니까? 원턴킬 당했어 미친 3명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나 풀피웠거든요? 3명한테 원턴킬 당했어 10앤옹 풀피로 만들었는데 아 이거 아니지 이거는 진짜 인간적으로 일어섰죠? 피했어요 이럴거면은 그냥 죽이지 왜 와인이야 이거 무조건 와인 있어야 돼 와인이 있으면 한 턴을 아껴줄 수 있어 와인이야 와인 사와야 돼 와인 사와야 돼 와인 사와야 돼 1번이랑 2번이 조이가 아니라고요? 조이라고 다 써있었는데요? 다 인형일 거예요 얘네가 이게 이게 가짜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다 조이예요 다 조이 인형이에요 어... 내 생각엔 그렇습니다 100%라고 생각합니다 막...막... 막 찍어서 하는거 아니죠? 아... 막 찍어서 얘기하면 안 돼 나 놀랍니다 파문 콜라 아 아니네 파문 콜라네 이거는 못 먹네 심지어 나 의미가 없잖아 이렇게 생각해 아 이러면 야 이거 아니지 이러면은 파문 콜라면은 왜 콜라야? 개 쓰레기 게임아 레드 갈란제 무조건 넣어야 된다 이거 아까는 갈란제를 중간에 안 넣어서 그렇고 아...솔직히 계산해서 넣을만 해 저 강구가 들어오냐? 스팸 문자가 들어오냐? 스팸 문자가 들어오냐? 스팸 문자가 들어오냐? 1번 2번이 조이가 아닌 검색이라고요? 이게 똑같은데요? 이름도 똑같고 얘 말하는 것도 똑같고 필북 똑같은데? 진짜 막 던지는거 아니죠? 아 나 일단은 똑같아 아니다 1번 2번부터 죽일겁니다 아...척지 쓸까? 척지... 척지 한번 써봐 척지 쓰나 저거 쓰나 거의 비슷하네 어우 120 아 바주카 둘 다 피했어 한 명 피했구요 아껴두자 아껴두자 지금 한번 자고 있으니까 지금이야 척지 척지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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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150에 40에 190 300만더 300만더 야 이거 아니지 갈란...갈란 때리고 다이아몬드씨 그렇지 지금 몇이야? 200... 203... 250... 250정도 돼 한번 더 때려 바로 때리고 다이아몬드씨로 자일하고 그렇지 다이아몬드씨 아... 미쳤어 바주카 피했다 피했어 140, 120 하... 씨... 이거는... 다이아몬드씨로 해볼게 그리고 척지를 써 그냥 다이아몬드씨 지금 70 달았으면 몇이야? 아 이거 너무 많이 달았다 근데 갈란 때리고 해볼게 재회복해 아 한 명을 죽으면 안 되는데 이거 너무 운인데 자세히 물러뜨려고요 일단 아 날아가면 어떡하니 쟤 아 쟤 회복하기 전에 죽여야 되는데 쟤 돌격 그냥 일단 죽여 적지까지 써서 아 좋아 아 내 생각엔 1,2번 조이 아닌건 절대 아닙니다 말이 안 돼요 괜히 그런 요소를 넣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공략을 봤는데 조이가 아니란 말이 없었거든요 아... 아... 진짜 걸쳐 맞네 바주카 피했지 그치 바주카... 바주카 몇 번 피... 6번 피했나? 너무 잘 피하잖아 갈란드 때리구요 아 이거 리타이어 시켜야지 얘를 그 시야 사라졌고 일단 데미지는 안 들어오고 저러면 야 바주카 저거 아 그만 쏴 아 이거 이거 와인 먹고 해야겠는데 와인 네 번째가 진짜라구요? 일단 2번까지 죽이고 여태까지 다 죽였거든요 여태까지 다 죽였거든요 여태까지 죽여도 가차 진짜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 일단 얘 죽이구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나 뭐 할라 그랬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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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 붙었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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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데미지 들어오는 것 봐 미쳤어 어떻게 짓입니까 이거? 민규 척집 죽여야되 이건 죽더라도 죽여야되 아, 안 죽였네? 야, 이거 기저개 어어 탈레놈 없는데, 좀 때리고 아, 야, 니가 회복해야겠다 니가 회복하고 접시 쓰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잘 붙으냐, 갑자기 회복했나? 내가 내가 잠깐 못 봤나? 그래, 죽어! 척지로 중간 거 자, 네 번째죠? 저쪽에는 그 녀석을 죽였으니까 제가 네 번째 맞겠죠 두 번째 척지 척지 두 번에 50이니까 150이, 190 이거 잡는다 적진만 쓰면 잡는다 150 그렇지, 그렇지, 이제 한 바퀴 돌리면 잡는다 아주 상관없어, 죽여 죽여! 그렇지! 오, 진짜네? 아니, 솔직히 이거 몰랐어도 깼겠다 세 명 남았으니까 미니 바주카포 미니 바주카포 미니 바주카포 미니 바주카포 미니 바주카포 28레벨 아... 결심 많이 준다 그럼 1, 2번이 조이가 아닌 게 아니네요 조이인 건 맞네 본체인 거지 아니, 그렇게 말하니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인 척하는 인형인 것 같다 그럼 뭐하러 이게 본체인 거야? 다 인형이면은 아, 이 게임 이상한 게임이야 아, 가자 다 인형인데 네 번째 게 진짜인 거는 뭔... 게임 이상해? 아, 이제 나... 가도 되는 거야? 이 집에? 아, 드디어 빠져나온 거야? 조이의 늪에서? 이 지옥에서 드디어 나온 거야? 가자 앳 문제 없어 누워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ㄹ 아... ㄹ ㄹ ㄹ ㄹ ㄹ ㄹ ㄹ 이거는 갑자기 너무 사기다 다섯 마리 있는데 네 번째 건 건 나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봐도 앵 힘도 있는데 나 근데 이게 힐을 안 하네? 한마치 죽이니까 강력기에 대한 이 그런게 있나 보다 아 어찌됐건 카큐인 이었으면 쉽게 깼다 학교는 25 에서도 깼다 아 봤으니까 넘기죠 빨리 힘들다 힘들어 으 캐릭터는 식사를 엄청 했는데 나는 식사를 못 했기 때문에 식사도 해야 되고 아 끓일 때가 왔네요 그래서 35분 정도 후에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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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부장 경찰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도망가 뭐야 으 으 아 아 으 으 으 으 근데 되게 웃기는 게 님들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요 봐봐요 되게 걸 때리는 게 뭐냐면 봐봐요 아무리 생각해도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게 공략이거든요 이게 공략인데 방법이 다 써있어요 약점도 다 써있고 효율적해서 뭐 얻는다 뭘 잡으면 뭐가 좋고 상성가다가 다 써있단 말이야 여기에 근데 내가 지금 들어온 데가 바라나시잖아요 여기잖아요 이렇게 보일려나? 바라나시잖아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썼어요 머더돌즈 유저인 조이가 있고 메탈리움 유저인 해닝이 있다 이렇게만 써있어 말이 됩니까 여기 이렇게 다 써놓고 여기는 다 위는? 하다 귀찮아졌나봐 이러니까 내가 헷갈릴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까? 여태까지는 공략을 저렇게 세세하게 써놓고 위에 그게 있다 그러니까 죽이는 건 줄 알았지 아니면은 저 공략을 쓴 사람이 이쪽 로트로 안 왔나보다 나 뭐 여기 어딨냐? 혼자 왔냐? 체력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136이에요 저 안녕하세요 공략하려구요? 나 한방일텐데 아 이거 너무 약했나? 어떡하지? 4번 써야 되는데 어떻게 이겨 저거 아 너무 약하잖아 인간적으로 아 잠깐만 너무 약하잖아 야 이제 호텔로 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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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음 노래 하나도 안 들려 뭐야 뭐야 아 천안스러운걸 아무튼 내놔 내놔고 나발이고 빨리 빨리 코러스라는 녀석보단 난 어때? 어허허헉 아디 어디니 14레벨이야? 우리가 점령한 병원 좀 가보자 아 너무 길었어 어 어디야 나 어디로 가야 하오 폴라레퍼 밖에 싸보나는데 왜 나한테 안 보인 거야 아 야 카큐인이다 아 도트로 사람 능욕하네 야 대단한데 제작자 야 이렇게 능욕당한건 뭐야 뭐 하는거야 저 능력 좋은데 너 펼기면은 팔 잘라버리면 되니까 상관없겠다 아 힘들다 뭐 어 16이야 레벨 야 미쳤네 이거 야 아 레벨 16이야 이거 못이겨 어 아 잠깐만 일단은 피색 화물이 제일 세지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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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아 힘들다 아 무한 레벨링 때문에 너무 힘들어 심지어 레벨 안 올리는 놈들 너무 약해서 더 힘들어 아 묶었다 야 드루크 샌 이제 아 아 아 주변을 안 보니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는 원래 주변을 더 잘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무 위도 좀 보고 레벨업 좀 해야될 것 같은데 조셉도 조셉은 안으로 상관없어 조셉은 아예 하지말죠 조셉은 귀찮네요 어차피 EBS 진행돼서 되는 거 같고 아 아 아 같은 병원이네 아 아 아 아 애니메이션에서 드럼통에다가 어떻게 했었나 아 그런 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아 아 분명히 깨진 드럼통이 하나 있었는데 저쪽 건너편에 아 아 성북이면 죽는다 100% 죽는다 아 아 딜 좀 봐 아 아 아 아 여기까지 가서 올라가자 아 똑같은 놈들 드럽게 많이 푸짐하는 꼴 봐 끝이냐 달려라 양쪽 다 똑같이 만들어 놓지 못을? 스탠드로밖에 써들 수 없어 반칙이야 진짜 치사해 근데 왜 파문맞으면 뱀이 사는거야 돌멩이도 맞으면 아프면서 뭔 소리야 구독 자꾸 되네 하나도 하나 나 구독자 수 보이는 거 껐거든요 님들이 하도 나한테 구독자가 왜 이렇게 안 넣느냐고 욕해가지고 그럼 구독자 수가 막 너네요 그릴 수 있는 물건은 뭐든 상관없어 아 상대 이겼다가 이겼다가 사만 했다가 이미 패배했다 조셉 조스타의 방식 조셉이 매력지지 대서도 약간 재밌고 본체도 죽었겠지 뭐 아랫배에서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의 모습이 드러났다 뭐야 미인으로 변장하고 있었을 줄이야 뚱뚱한 여자가 날씬한 여자 안에 어떻게 들어가 가자 성지 바라나시에 델리 파키스탄으로 도망쳐서 뭘 것 같다 당근 저장해야죠 아 드디어 지옥에서 해방됐어 행복하다 어 그거잖아 잠깐만 퓨로보처는 아무것도 없네 그리고 그 다음 것도 아무것도 없다 어 가자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저기 수가 적어지니까 더 쉬워지잖아요 네번째 거 진짜 너무 심했어 차라리 한마리 죽이면은 뭐 깨진다던가 랜덤으로 바뀐다던가 그런 몰라도 누가 네번째 거부터 죽여 두번째 거면 나 이해한다 진짜 두번째 거면 할만한데 못해 처먹은 거 봐라 엿 아부지랑 만나기로 한 거 아니었어 흐으 아 그러네 어디서 저러고 죽은 거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 할아버지도 있는데 아 새끼 아 대사가 하나도 없어요 어 어디다 모여 아 아 탕거 마저 두고 온 거 아냐 병원에 두고 온 거 아냐? 저기 그 트럭 영화 패러디한 건가? 어... 아 걔 이름 뭐였더라? 님들? 이거 투... 투 아니야? 그... 아... 이름 뭐였지? 투인가 원인가? 원이었나? 원 패러디한 건가? 트럭 타고 다니는 거 아 원이었나 보다 아 내... 전에 그 얘기했던... 괴물 아 그... 그 지하에서 악마인가 뭔가 사람들을 깨매가지고 벽에 붙여놓고 남자 주인공 납치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그... 흠... 손톱기였나 쓰고 트럭이 전투 트럭이고 트럭은 못 막았을 거다 나의 레드 갈란드도 순간적인 대응은 못했겠지 그래? 좋아 저... 포춘이가 그거잖아요 매점에서 뭔가 좀 살까? 야 그래 이제 타이낸 놈 파네? 열한 개 사 아 더럽게 비싸 진짜 어... 이 정도면 되겠지 어... 타이낸 놈이 있으니까 매각 좀 할까? 지금 바주카 팔겠습니다 어... 지금 바주카보다 회복 살게요 솔직히... 내 취향 아냐 얼마나 차는 거야 대체 전원 회복 저거는 그리고... 다이아몬드 씨를 좀 사겠으면 다섯 개 살게요 이거는 SP 회복도 하니까 이 정도만 사고 돌아가죠 장비 아 야 야 야 야 야 야 야 포지션 안 바꿨어 근접일 거 아냐 차가 내가 알기로 기름 같은 거 발사하지 않나? 기름인지 물인지 뭐 발사하고 강한 차로 변하는 거잖아요 저것보다 그냥 아까 길바닥에 있던 탱크가 세지 않나요? 솔직히 차가 아무리 스탠드로 강해져봤자 탱크보다 세겠습니까? 가끔 스탠드사 보면은 왜 쟤네한테 고전하는지 모르겠어 그냥 그냥 조셉 돈도 많은데 SCP SS 뭐 스피드웨건 재단 SCP 란다 스피드웨건 재단 돈도 많고 병사도 많고 무기도 많잖아 가라왓도 엄청 세던데 병사들 데려와가지고 그냥 총으로 쏴죽이면 될 거를 뭐하러 고생해서 다니는 거야 조닉 같은 거 고용해가지고 막 기습해서 죽이게 하고 막 고르고 13 고용해가지고 멀리서 저격하게 하고 그러면 되잖아 알았어 학교인 뭐 cog 나 막았는데 친목질 된건가 친목 없을 것 같은데 친목 포인트 여기는 어 Be ela 그거 확인 된 어떻게 아 맞다 아 신나는 노래였는데 맞아 트럭 운전 아 기억이 안나 리듬이 살짝 기억나는데 아 이거 아닌데 이거는 메가맨인데 파이팅 로봇인데 노래도 있잖아요 뭐였지 걔 내가 처음에 네크로맨서 컨셉할 때 드립으로 쳤던 앤데 메가맨이 내게 뇌를 지배했어 메가맨 멜로디가 비슷한데 그거랑 물이다 아 그래 내 스탠드로 막으면 되지 힘이 쎈데 들면 되잖아 들면 아 아 아 타쿠인 어 야 똑똑해 와이어를 당겨 반동으로 절벽 뛰어올랐다 야아 세상에 야 나는 대사 하나 하나 있었지 아 있네 타고 있네 금봉어 똥처럼 있네 조조 사이에 끼어있네 조조와 조조 사이 아 아 아 아 야 어떻게 살았냐 아닌가 아 야 뭐야 아 자꾸 무슨 윈도우키 눌렀는데 저기 떠 F12 눌러야 뜨는거 아냐 황당하네 아 운명이 막힐 이것이 나의 스탠드의 암시 힐 오브 포춘 아 아 아 그 차네 자기차 밖에 안돼? 되게 좋아보인다 저거 운전 안해도 되잖아 나 장롱면헌데 능력으로 운전하면 되네 개꿀이네 어 싸우지마 놈의 스탠드의 정확한 능력은 수수께끼야 그걸 알아야돼 공간 발생해서 몸을 간통했다 야 어차피 간다고 하던 날도 난 레벨이 몇인데 빨리 없애버려 캬호하하핫 캬호하호하 야 쓰레기들 쓰레기들 뭐야 쟁장 공기산 공기 발사하나 봐 안보인디 아 하 진짜 안드리고 간다 쟤네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좀 너무하네 쟤네 쟤 무기 얼마만한다고 쟤네 완력이면은 한 손을 안고 뛸 것 같은데 진짜 두고 갔나보네 가시 스파크가 있다 야 저거 어떻게 올라가냐 쟤 사람들은 올라올 때 밑에서 때려서 떨어뜨리면 되잖아 눌러서지 말고 아아 그렇네 역시 이게 난 정말 좋아 이 조조 작가는 사람이 생각할 만한 거를 다 넣어주는 것 같아 만화 같은 거 보면 있잖아요 님들 뭔가 그냥 올라오기 전에 셀럽은 변신할 때 때리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근데 말해서 안 그러잖아 변신을 주잖아 근데 이 조조 작가는 그냥 변신을 때리게 하나 봐 아주 마음에 들어요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잘 들었습니다 다 같이 싸운다 가장 안 쓰는 애 다른 사람 폴라레프 꺼져 필요 없어 한 번도 없는 게 까불어 솔직히 이거 생각해야 된다고? 솔직히 물약으로 잃어버리면 되잖아 나는 레드 갈란즈로 시간을 벌겠습니다 들고 가기가 좀 그렇네요 생각이나 해 솔직히 이거 다골 치면 이길 것 같은데 어 이거 뭐 있지 않을까? 휠 오브 포천 잡는 거? 잠깐만요 진짜 없어 우승자? 얘를 힘으로 이기면은 뭐 죽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거 없을까? 아 싸워보고 생각하자 학교인 학교인 제일 잘 나올 것 같다 아 너무 약하다 진짜 이 아저씨 이 아저씨 진짜 좀 심하게 약하다 베리에다 펴 침착하지 못하는구만 가솔린 냄새가 나잖아 아 가솔린을 쏜 거구나 가솔린 쏜는데 왜 못 봤냐 무슨 에미렐드 스플래치 본다면서 좋다로 좋다로 나는 기름 안 튀겼으니까 때리면 되는 거 아니야? 좋아 아 아 두더지네 그라치 길이 없다는 얘기였지 길이랑은 수도 만들어 내는 거다 그치 뭉개진다 개비 개비 개비는 무슨 언어냐 본체인가 사전파고 나온 건 8뿐이고 나머지 빈약한 체격이잖아 어디 아이 기억나 여기서 이제 좋다로가 유일하게 활짝 웃는 그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장면이 서섰 효성 보컬 회사 다 잠깐만요. 채팅창이 사라졌어요, 님덜. 왜 자꾸 사라지는 거야, 채팅창은? 가자! 저 포춘! 포춘 뚜까페고, 제가 봐달라고 하면 비웃지 않았나요? 팔짝 걷는 거? 마음씨 착한 흑. 흑흑. 너무 조용하다, 노래 좀 틀어줘. 어둠의 종자가 나왔잖아. 나는 왜 나는 안 꼈어.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 안 따라갔다고. 저스티스. 저장합시다. 북경을 넘어. 파키스탄 도착했다. 12일째. 왜 이거 이동하는 거 노래 있으면서 아까 그건 없었어? 아까 터널에다 철로가 안 나왔잖아. 야, 근데 뭔가 되게 느낌이 다르다. 이삭이가 진짜 개찐따처럼 하고 다니다가 옆에서 힐 해주다가 힐러가 찐따라는 거 아니지만 어찌됐건 존재감 없었는데 이제 막 말도 졸라 건방지게 하면서 힘도 되게 세잖아요? 스타프레지사보다 느리지만 파워는 세잖아요? 더? 힘특하고. 뭔가 되게 좀 있어 보이는데 조타로랑 이삭이랑 있으면 조타로가 다 해먹고 이삭이는 옆에서 짜져있는 거 같은데 찐따 같은데 이제 미나토랑 조타로랑 다니니까 뭔가 졸다 세보여.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데블링도 더럽게 많이 하긴 했고요. 안기 탓이겠지. 아, 힘들어. 스마일 아살람. 이거 스토리대로 가서 그냥 바로 전투하나 본데 뭐 맵이 좀 박살이 많이 나 있잖아요. 그쵸? 공략에도 글이 없었어요. 그냥 가서 싸웠대요. 아, 불 마시고 싶은데 물이 없다. 두유 하나 마실까 배고픈데. 미친 목덜비에 바퀴벌레가 모였다. 아아아아아 아아 잠깐만요. 아아아아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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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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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오늘 할 드래곤볼 기대된다 드래곤볼 이거 너무 재밌더라구요 나 너무 내치한게 많은데? 드래곤볼 좋아해서 그런가? 지금 조조는 거의 안받기 때문에 드래곤볼은 진짜 진짜 대사도 다 외울 정도로 보고 봤거든요 듣바라서 근데 사실 드래곤볼이 이런식으로 나왔어도 별로 안좋아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원작이랑 좀 많이 다른걸 좋아하거든요 스토리 보면서 대화 읽는거 자체를 많이 싫어해서 드래곤볼이 이렇게 나왔어도 별로 안좋아했을 것 같아요 난 이 형식 잘 만들었는데 근데 취향이 안맞아 취향이 재밌는데 게임으로 취향이 안맞는데 두 번 하는거면 진짜 잘 만든거지 야아 배지밀 검은콩 검은참깨 두유패 검은콩 추출액 3.4% 검은참깨 페이스트 1.25% 합쳐도 5%도 안되냐 아이씨 치! 아아 하아.. 뭐야? 어우 중국이었으면 사람 죽어 있어. 친구 안 해? 인도도 그런가 보지? 근데 중국에서 사고 난 거 옆에 그냥 사람들 지나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셨고 그럴 거 같은데? 나도 그럴 거 같은데? 응? 그렇잖아요. 솔직히 님들도 그럴 거 같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남들 도와주면 도와주면 손해가 아니라 인생 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말 끔찍한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까? 옛날 옛날이나 안 도와주면 그냥 무시한 정도지 안 도와주는데 크게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냥 자기 시간 아깝다 정도지 지금은 이제 도와주면은 인생이 파멸될 정도로 뒤집어 쓸 수도 있고 얼마나 끔찍합니까? 사람 사는 게 무서워서 어떻게 해? 혼자는 밖에 잘 안 나갑니다. 내가 꼭 일 때문에 나갈때나 나가지. 따로 개인적으로 놀러가서 방송하고 그러니까 방송이 이제 취미니까? 걸을 일이 없다. 철책을 피했다. 야 근데 너 진짜 어디서 그러냐? 지금 생각하니까 진짜 좀 중국에서 사람들 안 도와주기 시작한 게 그거잖아요. 할머니를 도와줬는데 도와준 사람이 할머니를 밀쳤다고 막 고소해가지고 야 그거 아닙니까? 야 솔직히 그런 일 자기 나라 터지면 당연히 안 도와주겠다 나같애도 이게 뭔 일이여? 갑자기 왜 이쪽 일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남들 도와주고 그런 게 좋은 일인데 아주 멋진 일인데 전혀 아 그렇네 솔직히 그렇게 만약에 막 그렇게 걸고 넘어가도 어느 정도 이제 인싸들이나 물론 그런 사람들도 타격이 크지만 자기가 가진 걸 좀 날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증언이 되지 않습니까? 나같은 이제 아싸는 안 돼 어째겠어? 중국에서 그것처럼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아 그래도 약간 이제 평소에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행실 착하고 이러면은 이제 믿어주고 그럴 텐데 아 그 스트리머의 청자 아닙니까? 이동 되나네 뭔가 이동되나보네? 상자가 있네? 어, 근데 너무 쓸모없어, 조셉. 아니 전투용도 아니면서 더럽게 쓸모없어. 힐이라도 하던가. 뭐야, 부탁 한가지 하지. 좋더라고 부탁을 해. 물론이지. 이상한 놈들. 근데 뭐야, 해도 불러서 상관. 야, 이거 이렇게 준다고? 좋은 거 많이 줬네? 와인, 와인 5개 줬네? 야. 레벨 몇이냐? 24라고? 야, 나 녹아다 진짜 얼마나 많이 한 거야. 노타르 엔닉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님들한테 안 보여주고 나만 볼 거예요. 보시라고는 말했지만. 바라나시 쪽에서는 이 부분에 등장하는 게임 오리지널 캐릭터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있는데, 이건 아예 없어요. 그 칸이 없고, 보스만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안개마을 쪽은 아무것도 없다고 해요. 나 체력도 많아졌다. 가자! 전투 한 닭가리 하자고. 여기 효평력이 있지 않나? 내 기억이 있어. 스타플레티너랑 이거랑 뭐야, 너 이름 뭐였지? 하이, 아, 아이드로펌프? 꼬북? 어찌됐건, 다니면 되게 빨라서 좋겠다. 둘이 다니면은. 난 찐따라서 느린데. 카디건 짐 빨랐는데 딜이 안 나오고. 아이, 진짜쓰. 그래도 나는 이제 장래가 A급이잖아요. 카디건 좀 B급이었고. 조용해. 조용하고 아무 소리도 없고. 나갈 수 있네? 가자! 레벨업 하자. 솔직히 레벨업 다 안해도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하겠습니다. 1업이라도. 레벨업 하자. 아이, 개쓰레기. 벌레! 보자. 분노의 러쉬. 에벨일드 스플래시 하지말고. 범하의 결계 한번 해봐. 아, 얘보다 빨라? 하긴 스타플레티라 보다 빠르면은 더 빠르겠구나? 스플래시. 벌받을 시간으로 할걸. 야, 데미지는 많이 차이 난다. 치룡 많구요? 좋다로 보다 약한데 이러면? 뭐야 저거? 야, 이거 뭐냐? 아이고, 어디 좀 돌아보실까? 아, 이제 흡혈기 밖에 없네. 아이, 뭡니까? 아, 뭐야? 아, 못 나가? 밖으로? 어, 야, 이거 바로, 바로네 여기네? 좁네요. 들어가죠? 레벨업 할 것도 없다. 아, 목소리 쉰 것 봐. 어우. 얼마나 욕을 했는지. 어, 되게 넓다 여기. 나 여기서 좀 있어보고 싶다. 이리 가지나 보다. 안 가지네요? 근데 왜 저기 문이 있는 거죠? 놀리는 건가요?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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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어떻게 나가서 좀 뒤져봐야 되는 것 같은데 밖에도 뒤졌으니까 그리고 이벤트가 아예 없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만 있어도 해결이 되는 거겠죠 라고 생각했는데 제적 준비하는 데는 어디 다른 데로 가야 되나 섬세하게 잘 만들었다 밖 아무리 휴일이라지만 너무 시끄럽다 지금 문도 닫아놨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냐 아 모임 그러고 보니까 그 내냐 걔 호러스 구해준 거네 생각해보면은 호러스는 걔가 내년지 알고 있으려나 알고 있겠지 뭐 버리고 간 거 보면은 아 원안을 풀어주겠나 호러스에 손등을 찔렀다 야 버리고 달아난 거 아니지 쫓아가는데 없는 거지 이미 죽어 있던 거지 이미 차가운 시체였다 저기 찾으러 갈라 그랬는데 얘네가 막은 거 아니야 말로는 아 왜 저렇게 시끄럽지 아 잠깐만요 어휴 이게 방음인데 문이 아씨 개 싸구려 쓰레기문이거든요 문에다가 뭐라도 붙여놔야겠어 아 Jahre 의뭇뼥이라도 붙여놔시까 계란 껍질이나? 계란 껍질이 아니라 계란 판 어떻게 붙여야 되지? 뭘로 붙여야 되지? 테이프로 붙여야 되나? 로비 안쪽 방이 소란스러운데 폴라레프 폴라레프 저렇게 좋은 능력인데 대개 그렇다 무슨 일이야 할머니 적금은 되게 불쌍해 보인다 호러스의 시체를 급히 소파 밑에 감추긴 했지만 발격되겠지 아 진짜 보이네 여기서 호러스가? 섬세한데 그나저나 할머니 혼자서 이 호텔을 꾸려나가는 거예요 가족은 없어요 아들이라던가 지가 죽여놓고 머리 좀 새로 묶어야겠다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다구요 예를 들어 뭐야 뭐야 마이크가 점프해서 전차별로 바꿨어 기묘하네 아주 아 뭐야 마이크가 혼자 점프해서 머리카락 묶으려고 잠깐 손 들었거든요 마이크가 점프해서 하면 때렸습니다 내 탓 아닌 네 머리끈이 잘 붙었네 자 머리 좀 묶고 가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구형신도 얼마 안 남았구만 얘네는 뭐 금방 금방 진행된다고 했으니까 젤리 녀석이 의외로 그런 분량이 많았던 거네 예를 들어 아들이랑 며느리가 있고 당신의 손주부가 이 로비에 깨깨거리 뛰어다니고 가족은 좋은 거지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간지러워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간지러워 머리카락 하나가 이렇게 간지러워 저걸 참네 저걸 참네 저걸 참네 인내심 개쩌네 나가면 바로 뒤로 돌아가지고 한타까리 했을텐데 자식 죽인 놈한테 지금 자식립 당하는데 패드립이 부모드립이면 자식립은 뭐냐 그러니까 폴라리프는 가족이 없다 그랬죠 호러스 호러스 아 스탠드를 입안에 손은 없앴다 야 좋은데 어 간신히 막아냈다 이미 늦었어 다른 4명은 불가능하다 자택 모아놨거든 야 아무리 그래도 쟤네들한테 안지지 레벨링 내가 안하긴 했는데 얘 선배 얘 전투해야되냐 도망갈겁니다 그냥 아무리 레벨링 안되있어도 일반인한테 안지지 쟤리옷인데 얜 처음부터 쎘다고 쟤리옷 쟤리옷 야 이거 다섯명인데 내수를 파내주마 등껄을 뚝 뿌라수여주마 저런 노인있으면 진짜 무섭겠다 진짜 무섭겠는데 시체들도 막 쫓아오고 그런게 있지않습니까 뭔가 건들면 저주 걸릴 것 같은 사람 괜히 건들면은 뭔가 다음날 저주 걸려가지고 피부가 썩을 것 같은 사람 대박 몸이 점점 병들어 죽을 것 같은 사람 너무 분량 많이 잡아먹는다 폴로레프 사라져라 이거 잠수함 쪽으로 가는게 훨씬 재밌다 재미없어 스토리 보는거 그냥 조조야 그냥 조조 잘 만든건 보면 알겠는데 그냥 그렇다 글도 많고 스토리야 님들도 다 알거 아닙니까 저런거 잘 잘라서 넣어놨다 여기서 한번 쓰려고 저 짤을 게임에 집어넣은거 아니야 대단한데 슈윽슈윽슈윽슈윽슈윽 혀의 피가 안개 속으로 삼켜졌다 이쒸 좋아 드디어 나의 스탠드 저스티스 술법에 걸렸구나 아 썩을 꼬맹이 지민이 하얀청소를 시켜줄까 폴로레프 이거 걸리면 조정되는거죠 거주 어 이게 컨트롤 되는거죠 혀가 멋대로 할타 도 되도록 롤롤롤롤롤롤롤롤 저장 야 긴데 폴레플 녀석을 찾으려고 왔는데 노크는 했어 노인이니까 못할수도 있지 흐흐흐 그치 포로레프처럼 멍청이가 아니라고 5 궁금하게 있는데 상체 입어도 스탠드 까지 못 움직이게 되나 스탠드는 몸이라 별게 아니에요 얘는 스탠드 움직일 때 가만 있지 않나요 스탠드만 보내가 죽 때리면 되잖아 그런거 안되다 4 디오 님이 기뻐하신다 애니 할머니 가위를 들고 뒤에서 덤벼들었다 아야 아야 아 뭐야 왜 왜 왜 왜 찌릿하냐 아 아 아 야 여기 조타로 똑똑해 주인공이 여기 매력져야지 똑똑하고 강한 주인공 이미 옛날 옛적 90년대 아닌가 조타로는 옛날 옛적에 부터 존재했던거에요 원컵맨이 카코인 텐메이 덴 미나토 쿠조 큐타로 덴 미나토는 뭐니 아 덴 미나토는 뭐야 야 나 좋다고 레고 드럽게 많이 했어 건방지게 지금 한번 한 대면 때리고 빠질게요 마우라러쉬 이거 돈 주지 않을까요? 경험치랑? 그럼 해야지 잡아야지 그렇지 죽어 그렇지 근데 이 이벤트는 도망가는 걸로 안되면은 큰일 나겠는데 저스티스 정의는 이긴다 그러면은 스탠드사를 조종해도 스탠드를 조종하진 못하겠네 코너스도 못 조종했고 총도 사라졌다면서요 도망가면 안돼? 무적이다 무적이야 카케하케케케케 와 센데 그러면은? 잠깐 제가 생각 좀 해보자 진지하게 안개 상태로 데미지 안통하고 스치기만 해도 조종한다 야 이거 좋은데? 행대맨이랑 비교하면은 솔직히 모르겠다 행대맨도 되게 좋아서 이거 파이브홈을 보면 알겠지 뭐 생각 좋아요 앞으로 한번 수미 스타블레지나가 저스티스의 안개에 머리를 빡 너무한거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뭐 스쳐도 조종당한다면서 빨아들인다고? 사기꾼이네 그러니까 어디를 할 때는 거야 저렇게 싱겁게 죽는단 말이야? 숨 한번 쉬는걸로? 너무하잖아 푸푸푸키푸키 못된 놈들 변기를 핥았으니까 아 웃음소리가 좀 짧았다 야 길었어도 됐는데 됐 허파의 바람 들어가겠다 아 근데 되게 쓰... 쉽게 제압했다 너무 쉽게 제압했다 너무 쉽게 제압한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그정도로 사라져 인간적으로? 배뜨기 안에서 좀 긁어줘야 되는거 아냐? 저주의 대본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저주의 대본은 그냥 데미지 맞을때마다 텍스트로 세졌다고 떴는데 그런거 없이 그냥 잡았는데? 3시 반인데 끌을때를 지금 못잡았어요 필드에서 끌거든요 정체는 무엇인가 고문해버릴까? 허미 퍼프를 사용하면 읽을 수가 있다 우리 지프를... 야 뭐야 차도 뺏겨? 아 쟤가 저렇게 떠나서 우리 잠수함 쪽으로 가나보다 여행을 떠났나보네 내가 죽은줄 알았는데 나 따라서 가진 않을거 아냐 14일째 그래 이렇게 천천히 가야지 아 뭐 됐어? 어 약간 애매한대서 끊어버리는데 이러면은? 각효인! 뭐 여기 어딘데? 웹이 하나도 안 늘어나? 밥있냐? 여기서도 저런걸 먹어? 노래도 하나도 없고 어찌됐건 뭐 여기까지 뭐가 있는거 같은데 나중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어쩌다보니까 조이 때문에 좋더러 레벨 27인데 카키윤 24에요 야 누가 다 진짜 많이 했다 30이야 미나토? 미나토가 카키윤보다 레벨 낮았어요 21이었겠죠 아마? 볼까? 128, 63, 109, 96 괴물이야 괴물 다음시간에 이어서 가는걸로 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5시간씩 하네요 요즘 너무 이것만 하는거 같은데 다른게임도 뭐 중간중간 하겠습니다 추석이니까 길게 길게 하죠 분량 뽑기게 좀 애매해요 추석에는 다른게임을 하게 되면 여러개를 해야되는데 그러면 지쳐서 못하고 아니 그것보다 분량을 나누기도 애매하고 짧게 뭐야 2시간 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면은 지치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손으로 돌려버리고 체력을 보충하고 와야되거든요 그런거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두 bullets 한 번 더 tourists